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의 추월차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정말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자극을 준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아직 못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실 것이 권하고 싶고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리뷰를 하면서 다시 그 내용들을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라서 MJ 드마코라는 분의 프로필에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저자라고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코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제 삶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경제적 자유. 부자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성적 봐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높은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하고 저축하고 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없애고 할인쿠폰 사용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자 될 수 있을까요? MJ 드마코는 그렇게 노력해봐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65세쯤 그렇게 다 늙어서야 언젠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65세에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다. 대부분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것이나 계속하면서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안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을까? 바로 여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 있으신가요? 꿈이라는 단어를 아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다면 꿈이 무엇인가요? 꿈이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 여러분들의 꿈에 만약에 불가능이라는 글자 혹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행차선. 서행차선에 대한 건 제가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데 굉장히 느린 길 천천히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MJ 드마코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주식에 10% 투자하고 신용카드 안 쓰고 쿠폰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천천히 부자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부자되기로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65세쯤 그렇게 다 늙어서야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대부분은 부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부자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이면 얼마든지 돈이 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자되기는 여러분들의 시간, 제 시간을 소모시켜서 결국 실패자로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좋은 직장 가고, 카드 안 쓰고, 쿠폰 모으고 이렇게 해서 부자되는 그런 방법은 결국엔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황금기는 젊고, 지각 있고, 생기 넘치는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65세나 되어서야 부자가 될까 말까한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그런 방법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모두 쏟아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M.J. 드마코는 분노할 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모아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팡! 10배, 15배 그렇게 늘어나서 크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려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신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도가 아까 말했던 서행차선 M.J. 드마코는 세상의 지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인데 그 지도가 우리들의 신념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인도라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고요.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을 의미합니다. 추월차선은 부를 의미하는데 인도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난으로 가고요. 서행차선의 지도를 들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의 지도를 들고 있으면 이제 부, 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의 진짜 적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M.J. 드마코는 노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기업의 임원들 혹은 전문직 억대 연봉을 버시는 분들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긴 버는데 더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평범한 삶을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범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분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에 8시간을 일하는 것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삶이죠. 대다수가 살고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부자가 되더라도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드리는 것 이러면 결국 그 청구서가 미래에 오게 되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직업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직업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도 직업 버리실 수 있습니까? 직업을 왜 버려야 될까요?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부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영향력과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게 되면 영향력과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부는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버려야 한다.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의 주요 원인은 어리석은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한 선택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있기로 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젊을수록 더 큰 마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20대, 10대, 30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생 전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대, 80대 선택을 바꾼다고 해서 물론 삶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책들을 읽고 계속 공부해가면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중력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환경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그냥 계속 다니길 원해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냐고 말리죠. 특별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 그래서 평범한 삶을 나 역시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해로운 관계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는 가까운 사람이면 일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그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빼앗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항상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M.J. 드마크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어라. 오늘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부의 추월차선 저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인도 서행차선의 지도를 갖다 버리고 추월차선의 지도를 들어야 된다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M.J. 드마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이 현태 그리고 그 변화고자 하는 사람들을 꺾는 주변의 환경들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의 추월차선 책을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걷는 사람들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부의 추월차선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다 아시는 책이죠. 그래서 M.J. 드마크가 쓴 부의 추월차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이 질문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자와 빈자를 가른다고 M.J. 드마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인도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인도 여행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디아, 중국, 인도 이렇게 국가 이름이 아니고요. 차도, 도로, 인도할 때 그 인도입니다.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이 걸어서 다니는 것은 속도가 그 뭐 늦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 길 부자가 되는 목적지까지 굉장히 속도가 느린 속도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 여행자라고 이 책에서는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에게는 재무적인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겠다. 뭐 1년 동안에 3천만 원을 모아보겠다. 10년 안에 10억 원을 벌겠다. 이런 재무적인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분의 돈이 생기면은 즉시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브런치를 호텔에 가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왜? 재무적인 계획이나 재무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고 엠제이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장난감. 장난감이라고 했지만 명품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들이기도 하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계획은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나 은퇴 계획. 내가 몇 살의 은퇴해서 뭘 하겠다. 혹은 은퇴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모아야지 이런 은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들은 사고방식이 부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도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이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인도 여행자들은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용거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적지 않아도 고급 자동차를 탈 수 있고 또 명품 같은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현재를 즐길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인데 이들은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씁니다.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내가 뭘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사실 삶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사실 한참 더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즐기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쓰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거죠, 진짜.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인식인데 이들은 교육에 대해서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을 쌓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성장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인식인데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뭐하러 많이들 대비해 나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지만 내 할 돈은 제때 내는 거라고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비록 다 쓰긴 하지만 내가 써야 될 것 내 할 돈은 다 내고 또 돈이란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 밥 사주고 다른 사람 내가 뭘 자랑할 때 이럴 때 쓸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저축할 여력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은 주요 수입원은 돈만 많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내 목적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즐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돈으로 다 하고 살고 있죠. 다만 미래가 준비 안 될 뿐이죠. 여섯 번째 불을 늘리는 주요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전략이 없는 건데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보험회사에 걸어둔 소송도 있는데 이런 것이 뭐 불을 늘리는 주요 전략인가? 그러니까 불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나 전략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박, 복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불을 늘리는 주요 전략이 아예 없다. 일곱 번째는 부에 대한 인식인데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이 바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덜 쓰고 해가지고 뭐 정말 내가 현재를 막 희생하고 뭐 너무 미래를 사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게 꼭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인도 여행자들은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좋은 차 타고 지금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 결국엔 삶의 승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돈은 그렇게 쓸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부의 방정식인데 그럼 불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부란 것은 내 수익 플러스 빚이다. 내 수익 플러스 빚 내 월급에다가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게 다 빚이죠. 이런 걸 합친 게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부가 추첩될 수가 없죠. 그쵸? 아홉 번째는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인도 여행자들은 재무적 목적지 재무표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무슨 목적지를 자꾸 물어보느냐 난 목적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목적지가 없다. 열 번째 책임감과 통제력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온갖 나쁜 일이 다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나는 피해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들 자신에게 벌어진 나쁜 일들 안 좋은 결과들이 전부 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괜히 운수가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불구하고 이 인도 여행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이 동료 때문에 이 가족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서 일이 안 풀린다. 나쁜 일이나 나쁜 일은 나는 다 생기고 있다.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책임 건강 통제력이 전혀 없다. 뭔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 탓을 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모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우연적인 요소에 다 통제력을 넘겨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책임 건강 통제력이 없다. 열한 번째는 삶에 대한 인식인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은 개나 줘버려. 인생은 한 달을 내다보기에도 너무 짧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젊음은 한때야. 나는 언젠간 크게 한탕할 거거든. 그리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주식 부동산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욜로라고 해서 오늘만 사는 사람 넘쳐났습니다. 탕진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 쓴 사람 오늘 잘 즐기는 사람이 승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죠. 오늘은 살고 내일은 개나 줘버려. 내일은 없다는 얘기죠. 인생은 한 달을 내다보기에도 너무 짧다. 영원하지 않다. 젊음은 한때야. 난 즐길래 지금. 우리 지금 즐기자. 젊으면 개고생해서 돈 모으면 뭐해. 이건 패자의 삶이지. 불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욜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도 여행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미래의 뭔가 안정적인 부라든지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내 자유를 당연히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이 인도 위의 삶 인도 여행자들의 삶은 결국 가난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이 11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보셨겠지만 결국 인도 여행자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축이라는 게 없고 재무수의 목표치가 없고 재무수의 목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모으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겠습니까? 오로지 오늘만 보는 삶이죠. 오늘만 어떻게 잘 살아보는 오늘만 넘겨보는 어떻게 오늘만 잘 떼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평생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 M.J. 드마코로 인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 여행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인도 위를 계속 걸어나가면은 결국 나는 가난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자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일단 내가 인도 여행자가 아닌지 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나는 인도 여행자를 해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인도를 걸어나가면서 여기로 인도에서 막 춤추면서 걸어다니는 거죠. 근데 그 춤추면서 신나게 걸어간 길이 결국에는 가난의 길이었다. 가난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인도 여행자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 책에는 인도 여행자 말고 서행차선 여행자 그리고 추월차선 여행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서행차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추월차선 여행자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겠는지 한번 깨우치신다면 아마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넣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시죠? 이 책의 숨은 내용들을 제가 샅샅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도로 가는 사람들 국가 인도 말고요. 차도 도로 인도할 때 인도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인도를 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MJ 드마코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다. 무슨 말일까요? 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끔 잘못 오해하게끔 이 사회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해외 엄청나게 아름다운 관광지, 휴양지, 바다, 해변의 저택,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차량, 다이아몬드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부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도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잘못된 부, 부의 오염, 오염이죠 오염. 부의 오염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인도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럼 M.J. 드마코가 말하는 진짜 부, 진짜 부는 대체 무엇이냐? M.J. 드마코는 3F라고 얘기합니다. 패밀리, 피트니스, 프리덤 해가지고 가족, 신체, 자유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고, 명품 걸치고 이런 거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는 가족, 신체, 자유, 이 3F가 충족되는 것이 진짜 부다. 이게 M.J. 드마코가 말하는 부입니다. 부. 우리가 이제부터 부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명품 사고, 고급 차량 사고 이런 게 부가 아니라 가족, 신체, 자유가 충족되는 삶이 진정한 부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 가짜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롤스, 루이스, 해외 유명한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이런 게 가짜부고, 진짜 부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3F 가족, 건강, 자유, 가족, 신체, 자유 이 세 가지가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가짜부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환영이고, 사회가 쫓는 부예요. 가짜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진짜 부는 파괴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족, 신체, 자유를 충족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가짜부를 쫓기 때문에, 명품 사고, 슈퍼카 타고, 해외 유명 관광지 이런 데에 다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가짜부를 쫓으면 쫓을수록 진정한 부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 그래서 인도로 걷는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3F죠. 3F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족과 건강과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벌가의 이혼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3F가 추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 행복과 관련이 없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의 본질, 행복을 방해하는 진짜 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돈으로 뭔가 행복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노예화라고 얘기해요. 노예화. 노예화라는 것은 자유를 잃은 상태. 자유를 잃은 상태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자유를 잃게 만드는,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돈을 쓴다면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는데 더 쓴다 이러면 더 내 행복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자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이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돈으로 내 자유를 방해한 것들을 막고 치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구속하고 얼매 있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점점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가?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저는 평범하게 산 게 꿈이에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평범하다는 삶은 이런 삶이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분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돌아온 거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노예가 되는 거 그리고 월급을 저축하고 이것을 50년 동안 반복하는 삶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이죠. 누가 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이죠. 이 삶을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고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저축하고 노력하면서 빠른 차 그리고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돈을 모아서 그런데 돈을 쓰는 거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집 살 때 차 살 때 다 우리 할부로 사고 빚내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더 많은 시간 일하게 되고 이런 점점 내 자유를 점점 팔아치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돈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금전적인 이들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준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돈이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중요한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 있을 때 회사일이 바쁘다고 그 입학조차 안 가죠.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인 거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꿈이라고 우리는 무시하죠. 그게 무슨 돈이래? 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봐. 직장 생활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주는 건데 돈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음 이걸 떠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게 우리는 돈을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화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이 수입을 낳습니다. 일이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그 수입으로 우리는 자동차랑 명품을 삽니다. 그럼 빚이 생기죠. 그럼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이 수입을 낳고 그럼 늘어난 수입이 더 큰 차, 더 큰 더 비싼 명품 이런 걸 또 사게 만들고 그럼 그게 또 더 큰 빚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엠제이 드마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계속.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지만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서행차선 궁극적으로는 추월차선의 삶을 살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주식이 10포인트만 오르면 판매량이 2배만 오르면 아내가 취진만 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나 형편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살 때 내가 이거 승진하면 이거 꼭 사야지 내가 주식이 몇 프로 올라가면 이거 꼭 사야지 이렇게 만약에 해서 그 물건을 사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내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살 형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무리해서 사시게 되면 나는 더 노예의 굴레 속에서 더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은 뭐죠? 명품이나 집 남들이 좋아한다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 사는데 돈을 써버리는 거죠. 나는 그걸 돈을 쓰니까 내 소득으로는 그걸 못 사니까 빚을 내서 사게 되고 그럼 나는 그 빚을 갖게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점점 노예가 되는 삶 이게 바로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3F를 추구한다. 3F라는 건 뭐죠? 3F는 제가 가족, 신체, 자유라고 설명드렸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건강하게 돈을 쓰고 내 자유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충족감 행복감을 느끼면서 정말 그 누구한테 질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삶에 집중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이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지럽고 오히려 나를 다 오히려 얼메게 하고 더 불행하게 만난다는 걸 깨달으시고 진짜 부자처럼 사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후에 추월차선 설명드릴 때 아, M.J. 드마코는 진짜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선자님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너무 잘 아시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절약 브이로그 뭐 짠순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도 유용하고 뭐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뭐 이걸 뭐 종작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분화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분야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이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M.J. 드마코 가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절약을 하고 뭐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전부 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해서 종작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직해서 한 주에 5일 이상 꼬박 이상 출근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고 한 잔에 10달러 하는 커피는 마시지도 않고 월급의 10%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65세 청년에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루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복리의 힘은 대단하다고 믿고 지금 투자한 1만 달러가 5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M.J. 드마코는 이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비판해요. 길을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약간 비유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목적지, 부자라는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끼고 저축하고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잘못된 길.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될 거라는 약속? 뭐 좋아요. 뭐 50년 뒤에 그렇게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내 인생을 대가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밝은 희망 때문에 현재의 오늘의 삶을 제가 희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거야.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더 아끼고 투자하고 복리의 효과를 누려봐. 이런 얘기는 지금의 너의 시간 지금의 너의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숨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일의 희망 때문에 오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라고 MJ 드마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결국 시간을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리, 삼성전자 이런 거 장기 투자해라. 10년, 20년 후 은퇴가 되어주면 부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희생해야 된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 부자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 40년 후에나 오면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젊어서 부자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굳이 늙어서 부자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부라는 것은 60세가 넘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 젊었을 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전략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아마 자기만의 재테크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전략은 아마 뭐 이런 거 거예요. 지금 월급 200만원 받는데 혹은 300만원 받는데 여기서 50% 더 많게는 60%를 저축해서 이걸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준자들이 좀 모이면 부산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전략이 과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를 가져다 줄까요? 설령 부를 가져다 준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까요?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부자되기로는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천천히 부자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희망은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천천히 부자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MJ 드마코는 서행차선이라고 부릅니다. 서행차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부채도 이렇게 생각해요.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지. 부채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내 시간과 돈을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을 수 있고 65세에 은퇴할 돈도 모을 수 있겠지. 내 시간을 돈과 바꿀 수 있다면 흔쾌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고 시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은 중요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든.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스카이대 가면 서울대 가면 좋은 지장에 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편안한 지장에서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해. 대학은 중요해. 이 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에 대한 인식은 돈은 귀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시간은 되게 가치를 낮게 본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돈은 굉장히 귀하게 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아껴야 되고 65세에 큰 목돈을 모아서 은퇴하려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은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에서 오는 급여 급여 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한 만큼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원이다. 여섯 번째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복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복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나도 복리의 힘을 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으실 텐데 이 복리의 힘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행차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투자한 이 10달러가 50년 후에 30만 달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 집값 상승 퇴직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 돈을 투자해놓고 복리의 힘을 믿으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전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일곱 번째 부에 대한 인식은 일 저축 투자 40년 동안 반복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65세 정도가 되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운이 좀 좋아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빨리 65세보다 좀 빨리 60세나 55세 쯤에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일 저축 투자로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부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직업과 투자입니다. 직업에서 온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투자로 더 불려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목적지 이들의 삶의 목표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이들의 목표는 인생의 황홍기에 즐기는 은퇴 후에 안락한 삶입니다. 아 내가 지금 당장 젊었던 좀 고생을 할게 대신에 고생하는 대신 난 65세 쯤에 좀 편안하게 일 안 하고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목표야 이런 사람들이 서행차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고민들 그런 목표를 많이 세우죠. 놀랍게도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인도를 걷는 사람들보다 책임감과 통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책임감과 통제력 때문에 서행차선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재무설계사 경제 호황 정부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해서 함부로 직장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다니고 더 오래 일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인도는 인도로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반면에 이분들은 너무 책임감과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열한 번째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작은 것에 만족하라 불가능한 꿈은 버려라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라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언제 한때 굉장히 유약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해라. 그리고 아 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300억 부자가 될 거야 1000억 부자 될 거야 이런 불가능한 꿈은 나랑 거래가 멀리서 생각해요.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애초에 그런 목표와 꿈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좀 위험하다 싶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잘 투자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언젠간 부자가 돼서 은퇴할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행차선 사람들입니다. 이 서행차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고 MJ 드마코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전부 다 65세에 부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굉장히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해선 부자 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부자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괜찮겠냐 이거예요. 젊은 시간 다 받쳐서 부자가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 우리 지금 목표라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문제의 제기 이의 제기를 하면서 말하는 책이 바로 이 부의 추월차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추월차선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도하고 서행차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인도로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서행차선에 걷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내가 정말 65세 어느 때 그렇게 나이 들어서 부자 되고 괜찮은가? 라고 하는데 뭐 괜찮다 하시면 지금처럼 그냥 저축하시고 저축 돈 아끼시고 절약해가지고 이걸로 주식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믿으면서 30년 40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황금기는 30대 20대인데 이때 부자가 돼서 내 인생을 누리고 싶어 이러신 분이라면 이 부의 추월차선 추월차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법으로 추월차선을 걸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장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조언을 누르시면 저와 함께 추월차선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란 책을 가지고 당장 직업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MJ 드마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너무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테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나 필독서로 유명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책을 좀 더 깊게 읽으면서 왜 우리가 직업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검소하게 살거나 좋은 선적을 받고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고요. 또 졸업하기를 취득하고 자립과 부채를 해결하고 초과근무 알뜰 쿠폰을 사고 승진 또 신용카드 해지하고 월급의 10%는 저축 정액 분할 투자하고 퇴직연금 가입 그리고 주의시장에 투자하고 뮤지컬 펀드에 투자하고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보유했다가 뭐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청산하고 수표 연금 보조금 개의 퇴직 연금 계좌 뭐 이렇게 다각화해서 뭔가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고 또 보험, 세금, 공제, 복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높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재택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정말 그럴까요? MJ 드마코는 그래서는 조금 힘들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런 사람들을 MJ 드마코는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들의 부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일단 주요 수입원은 직업에서 나오고요 또 주요 수입원이 나온 거에서 투자를 해서 부가 증식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이 돈을 잘 굴리면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라는 것이 원금 가치에다가 복리이자 효과를 붙여가지고 이제 큰 부가 만들어진다 라고 믿는 거죠 여기서 원금 가치는 이제 시간당 급여와 근무 시간 뭐 이걸 곱해주면은 이제 나와주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어서 이거 재테크 투자해서 하면은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몸값도 올리고 그 그렇게 높인 몸값을 다른 데 또 투자해가지고 불을 즉적하는 불을 늘리는 그런 방법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말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 4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2일을 4시간 갖기 위해서 5일을 팔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엠제이 드마코는 이제 주말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엠제이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삶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해서 2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때 자유를 느끼는 건데 그거는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삶인가 했을 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치는 것과 같다 2일을 위해서 5일을 팔아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팔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직업이란 거 보세요 직업 직업은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에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 사육이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직장인들 즉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축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닭이나 오리 소 같은 거 키울 때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가축을 키워서 거기서 우유를 얻는다든지 계란을 얻는다든지 고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기업에 기업이라는 우리 안에서 거기서 사육당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MJ 드마크도 일본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다 그래서 부와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직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부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더 높은 시간 더 높은 시급을 준다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시간 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통갈 포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영향력과 통제력을 여러분 손아귀에 넣게 되고 그때 비로소 부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냐 당장 직업을 버려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5대 2라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 하, 수, 목, 금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 이틀을 자유를 느끼는 삶이죠 그러니까 5일을 희생해서 2일을 즐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제한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직무, 내가 맡은 업무만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으로 막 하다가 더 이상 쓸데없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치당하죠 보통 우리가 명예퇴직만이 하잖아요 40대 초반, 중반에 그렇게 내가 헌신 10년, 15년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쓸모없어지게 되면 바로 버리는 기업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는 걸 우리가 떠올려보면 결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통제력을 우리 손안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통제력 박탈입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MJ 스마크가 직업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트럭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포터 자동차였죠 화물차 거기에 침대를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침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푹신푹신 하겠죠 그런데 화물차가 도로를 막 달리니까 일단은 덜커덜커릴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를 들고요 이런 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러다가 급커브를 하거나 갑자기 바위 덩어리를 넘게 됐을 때 그 충격에 나한테 오면서 내가 트럭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침대 위에 무사히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아니라 트럭이 어떻게 운전하고 어떤 안전한 기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침대에 무사히 있을 수도 있고 튕겨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박탈되기 때문에 직업, 직장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제력이 내 손안에 없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버는 돈 연봉 협상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연봉이 3,400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1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히나요? 안 찍히죠? 왜 안 찍히죠? 세금 내야 되니까 정부에서 내 소득을 뜯어가고요 또 연금보험 이런 데서 뜯어가죠? 다 뜯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벌면은 국가에서 떼가고 기업에서 떼가고 보험에서 다 떼간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든지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맞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 번돈의 50%가 증발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횡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의 연봉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치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에서는 윗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네는 5천만 원 이번에 연금 줄게 그럼 내가 5천만 원자가 돼버린 거죠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에 대한 횡포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양을 결정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나 혹은 공무원이 됐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장사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면 맛없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5억, 6억을 벌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내 돈의 양이 일단 결정되고요 또 내 직장 내에서의 연봉이 내 윗사람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 대한 횡포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을 벌이셔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통제력과 영향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제력과 영향력을 MJ 드마크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의 빠른 증대를 위해서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쥐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통제력을 내가 쥐고 있고 영향력이 기하급수로 계속 커질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둘 다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는 일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가 뭔가 부의 추월차선 빠르게 부를 증대가시킬 수 있다라고 MJ 드마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장 직업을 벌여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MJ 드마크의 말 공감되시나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읽기 이렇게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에는 많은 사람들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의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우리나라 사정과 너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오늘 거짓말 잘 들으시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자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부자되기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수많은 주식책을 쓰신 분들도 나와서 내가 1등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처럼 얘기하죠 MJ 드마코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그 전략은 더 이상 부자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건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다 보면 돈이 불안한다? 이거에 대해서 MJ 드마코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저자의 실제 사례예요 1997년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천 달러를 넣었어요 괜찮은 투자회사에서 내놓은 뮤지셜 번드에 투자를 했고요 10년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97년에 1천 달러 넣었어요 결과는 그 계좌에는 698달러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1천 달러를 넣었는데 698달러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넣었다면 40만 달러 정도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랜 시간, 긴 시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서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후 보유한 전략? 그걸로 부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시간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매우 취약하고 실제 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내일 1년 뒤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 30년, 50년 그런 시간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산 시기가 굉장히 경제의 호황, 버블을 때 사가지고 그대로 쭉 하락했다면 그게 실제로 부로 이어지지도 않죠 우리나라 주식만 보더라도 10년 전 주식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 주식을 쭉 보신 다음에 주가가 아직도 10년 전보다 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경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과거의 최고가를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거나 그 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서 모으면 된다?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매수 보호 진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MJ 드마크도 실제 그런 걸 경험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대학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서울대, 연고대 다 이제 가고 싶어하고 자식이 있다면 그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왜? 그 자식이 혹은 내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이 MJ 드마크도 이 학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MBA나 자격증을 딴다고 얘기합니다 자격증이 전문대학원 가는 거죠 로스쿨 가서 의전원 가서 의사자격증, 변화자격증 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MBA 졸업장이 있으면 연봉이 오른다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전문지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연봉이 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MBA에 다닌 거고 전문대학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MBA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굉장히 합비가 또 비싸잖아요 800시간 학비에 800시간의 수업을 듣는데 학비가 4만4천 달러라고 합니다 시간당 급여는 MBA 학위를 따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양 차선에서 살펴본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시간당 급여가 높아진 건 맞지만 실제 본질적인 건 똑같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시간을 역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그 구조, 그 시스템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위험에 취약하다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느라 내 시간을 쓰고요 학자금, 대출, 빚더미에 깔리고요 그리고 남은 일생은 어떻게 되죠? 그 직업에,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이 경제적 자유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느라 시간을 쓰고 학자금, 대출, 빚더미에 깔리고 남은 일생은 직업에 열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완전 노예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전혀 자유롭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직업이 있기 때문이죠 직업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단단 나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단단 나갈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빚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직업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삶을 반복해서 30년, 40년 살다가 65세나 70세쯤 정말 부자가 되면 다행인 거고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나 혹은 문자멘셋집 와서 단톡방에서 이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뭐 이 부동산,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올라갈 겁니다 뭐 이 코인 올라간다 등등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부자가 됐는지는 우리로선 확인할 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전문가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가의 등기부 등본이나 주식 계좌나 코인 계좌 이런 걸 실제로 눈을 확인한 적은 없죠 영상에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뭘로 부자가 됐는지 실제 부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관심주나 대박 투자 상품에 대해 떠드는 전문가의 말에 넘어가서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바보들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MJ 드막과 책에다 직접 읽고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불려보겠다고 정말 실제로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말만 믿고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은 어김없이 날리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신데 그분만 하더라도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땅에 투자한 이유는 뭐죠? 그 회사에서 이 땅을 무조건 개발된다 샀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발 안 되고 개발도 불가능한 땅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MJ 드막고가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실제 서행 차선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직접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명성을 쌓는 겁니다 운동선수, 가수, 뮤지션, 배우, 연예인 등 오늘날처럼 셀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성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명성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들이 오고 나를 찾는 곳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시간당 급여라든지 내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빠르게 모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농구 선수 혹은 프로축구 선수가 그렇게 억대 진짜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유는 그 손흥민 선수의 축구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구 실력으로 인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고액 연봉을 받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남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MJ 드마코가 제시하는 서행차선에서의 추월차선 말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명성을 쌓거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거나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도 서행차선을 거르면서 어마어마한 불을 쌓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전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체크 검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들을 노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눈뜨고 호배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MJ 드마코가브랑 이 두 가지 명성을 쌓아가시거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노력하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진짜 부의 추월차선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깊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일기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의 추월차선 리뷰했었죠 근데 사실 그동안의 내용은 인도여행자 그리고 서행차선 여행자라고 해서 부자가 빠르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진짜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오늘 저랑 같이 부의 추월차선 걷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 아무런 재무계획 없이 인도를 걸으면서 오늘을 즐긴다 이게 바로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국가 중국, 인도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 차도, 도로, 인도 그때의 인도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재무계획을 세우지 않고 욜로입니다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서행차선을 달리면서 내일의 영광을 쫓아 오늘을 희생시킨다 두 번째는 서행차선을 걷는 여행자들인데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을 희생하면서 내일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좀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 서행차선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카드가 맡기고 오늘 걸어다니고 오늘 어떻게 절약하고 해가지고 이걸 조금조금씩 모아가지고 내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60세, 70세는 큰 부자가 되겠다 라는 게 이 두 번째 유형 서행차선 여행자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추월차선 여행자입니다 40년 정도 더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8세라면 25세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복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복권은 인도 복권입니다 이 인도 복권은 1등 상금이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즉시 지급하고요 당첨 환율은 6백만 분의 1입니다 상금이 1천만 달러고 당첨 환율이 6백만 분의 1이다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서행차선 복권인데 이 서행차선 복권은 1등 상금은 50만 달러입니다 상금이 훨씬 늘어났죠? 근데 이제 40년 만에 지급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40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당첨 확률은 6분의 1,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 이 서행차선 복권의 문제는 뭐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월차선 복권인데요 이 추월차선 복권은 1등 상금이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지급합니다 당첨 환율은 7분의 1이고요 괜찮죠? 6년이면 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복권을 긁으시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나 금액적으로 보나 추월차선 복권이 제일 낮지 않나요? 뭐 서행차선, 인도 복권하고 서행차선 복권은 일단은 상금이 추월차선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인도 복권 같은 경우는 6백만 분의 1이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고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7분의 1로 뭐 서행차선은 조금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1등 상금이 천만 달러고 무려 6년 만에 지급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급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추월차선 복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추월차선 복권을 선택한다는 것은 추월차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추월차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추월차선이라는 것을 MJ 드마코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네 번째는 빠른 부 형성인데요 우리가 서행차선 얘기할 때 서행차선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한다고 얘기했죠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행차선은 부자가 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무제한적 영향력입니다 무제한적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하는 것은 서행차선이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자영업,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지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오늘을 희생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서행차선의 문제점은 뭐였죠? 오늘을 희생해서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건데 이 밝은 내일도 담보되지 않죠 하여튼 추월차선은 오늘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빠른 부의 형성입니다 서행차선의 가장 큰 문제점 부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였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빠르게 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추월차선 여행자의 특징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야 합니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이 빚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이 빚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이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행차선의 길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30대에 그렇게 죽어라 절약하고 노력해서 정말 부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걷는 것보다는 지금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면서 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은 학교에 얼마이지 않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월차선 여행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인식인데요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은 내가 만들어내 가치를 반영한다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은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만 명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이 그 예술가의 작품을 사주고 그 예술가한테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MJ 드마코 역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다 나는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하고 감명받을 수 있을까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코 돈을 막 벌려고 아둥바둥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사람들이 많이 감명받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월 찾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수입원은 자신의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한 수입을 얻습니다 서행 찾은 사람들은 월급과 투자였죠 근데 추월 찾은 사람들은 사업 시스템 그리고 투자를 통한 수입이 핵심 주요 수입원입니다 여섯 번째 불을 늘리는 주요 전략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갇히는 것을 만들어내서 뭔가를 그것들을 사람들이 구매함으로써 내가 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만의 뭔가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 베끼거나 이걸 더 싸게 파는 이런 걸 해서는 추월 찾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자산에 뭔가를 하나 더 더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을 늘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는 사업 시스템을 설계해서 얻는 현금 흐름과 자산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스템이 이 추월 차선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그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결국엔 추월 차선이잖아요 이 추월 차선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의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순이익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순이익이라는 건 사업의 시스템에서 얻는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 그 가치를 더한 게 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의 추월 차선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대충 읽으신 분들은 빠르게 부자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봐도 끝난 건데 사실 부의 추월 차선은 어떤 얘기냐면은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라는 책입니다 주식에 투자해라 부동산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빠르게 부자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략인데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도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내가 더 많은 어떤 무언가들을 돈을 포함해서 무형의 가치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월 차선 사람들은 남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남을 대가 없이 도우려고 하지 않죠 대가가 있어야 저는 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입해서 뭔가 소득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삶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것이 이 추월 차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책임감한 통제력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재정적 계획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 책임화에 있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역시 내가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내 꿈은 아무리 독특하고 특이하고 튀는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꿈을 이루는데 돈을 쓰죠 이런 사람들 이런 열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추월 차선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열두 가지 특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이 아마 그러신 분들은 이미 상단부분 부를 추척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좀 파격적인 거 아니야 너무 좀 리스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행차선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두 가지 특징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마인드를 바꿔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이내 빠르면 5년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막대한 부를 만드시는데 아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죠 사실 오늘 핵심인데 추월 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사고법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특징들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의 추월 차선에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난 우아가 있습니다 그 우아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 지금 무엇을 해야지만 빠르게 부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된다는 말을 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부자되기랑 쉽게 부자되기랑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자되기를 빠르게 부자되는 거란 착각을 해요 이걸 먼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TV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속이고 헛된 욕망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유혹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이 주식을 살면 10일 만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 주식은 사안가 갑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는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죠 물론 그들도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맞추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들은 다 믿지 마세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진짜 뭐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유포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추월차선에서 말하는 이 추월차선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군데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번 사업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5만 건에 판매를 한 남자 블록을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400만 달러에 판 남자 인터넷 광고를 개시해주고 한 달에 15만 달러를 버는 마케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다가 지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남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추월차선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건데 이거가 좀 공통점을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벌써 추월차선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다면 이 영상 이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우아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 추월차선이란 책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에는 재미있는 우아가 나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조카들에게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하는 우아인데요 이 우아를 보시면 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조카 추마라는 조카와 아주르라는 조카에게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면 즉시 파라오가 가진 보물 수많은 보물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보물을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혼자서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피라미드만 건설하기만 하면 혼자서 내가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만 성공하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용리 추마와 아주르는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추마와 아주르는 이 피라미드 건설이 몇 년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먼저 아주르입니다 이 아주르라는 조카는 일단은 빨리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천천히 사각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힘이 많이 들 뿐이지 그래도 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고된 노동이 끝나니까 이제 사각대형이 완성된 겁니다 그 피라미드 기초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추마는 1년이 지나도 그 피라미드를 지어야 할 그 자리가 계속 공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르가 추마가 뭘 하고 있나 가서 봤더니 추마는 헛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르는 자기가 빨리 만들려고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돌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주르는 1년이 지나서 기초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층 2층을 짓는 거죠 2층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르가 2층을 쌓으려고 보니까 돌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돌을 들어 올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 커다란 돌을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내에서 굉장히 힘이 세다고 알려진 베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막 근육을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추마는 여전히 피라미드를 짓지 않고 계속 그 헛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추마가 피라미드를 지어 올려야 할 자리는 계속 공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르가 추마의 그 헛간 그걸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마가 그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계의 모습은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으로 된 기계였습니다 그 희한한 기계로 추마는 피라미드의 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피라미드를 기초를 쌓는데 이 기계를 엄청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르가 1년이 걸린 그 기초 쌓기 작업을 추마는 그 기계로 일주일 만에 해냅니다 두 번째 층도 아주르보다 30배나 빠른 속도로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5년 만에 피라미드 쌓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주르는 결국 피라미드를 만들지 못했죠 아무리 힘을 키운다고 해도 그게 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키워지겠어요 결국 아주르는 포기하고 추마는 8년 만에 피라미드를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추마는 성공한 아주르는 실패한 이유 아주르는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추마는 처음부터 무슨 이상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죠 당장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기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고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추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 대신 내 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 기계를 만들어서 성공했죠 하지만 아주르는 그 기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힘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르는 그 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추마는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이 VHR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들 빨리 부자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집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좀 덜어서 내 시스템 자기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행차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돌을 들어올린다고 한다면 추월차선에서는 여러분 대신에 돌을 들어올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행차선은 길고 지루한 그리고 힘든 고된 그 길을 견뎌내야 하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부라는 것이 시스템 안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잘 성공적으로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고 이런 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딸 시간에 내가 이직을 고민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돈을 가져다 줄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65세 그 언저리까지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추월차선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왜 못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마가 거의 3년 동안 그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빨리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올인에도 모자릴 판에 가만히 앉아서 그 기계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만든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도 천천한데 그 이상한 기계만들이나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추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대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도 더 좋은 기업을 가도 연봉을 두 배 올려준다는 그런 기업에 가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그냥 소득 없이 하는 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필요하구나 라는 걸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런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VH 추월 차선에서 MJ 드마커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지 잘 아시겠나요? 저와 함께 나 대신 우리 대신 돈을 벌어다 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제가 이 VH 추월 차선 계속 리뷰하면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다 보면 좋은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VH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VH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커는 어떻게 VH 추월 차선으로 VH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비자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쁜 바비인형 그리고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들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하고 게임기 이런 거 사고 싶어 했잖아요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뭔가를 소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뭔가 원하고 필요로 해서 살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자신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만약에 사고 싶어요 냉장고를 사는데 이 냉장고를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들 찾는 거 자신 있지 않으세요?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파는데 여기다 쿠폰을 사서 카드 할인을 적용해서 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자팀에 합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팀에 합류해서 사는 삶은 서행차선과 인도 여기에 여행하는 사람들, 이 길들을 걷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이들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직업은 소비행위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다릅니다 추월차선 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이기는 팀과 함께 하는 건데 여기서 이기는 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팀의 반대 소비자팀의 건너편에 있는 생산자팀입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를 이룩하는 사람들, 모으는 사람들은 소비자팀이 아니라 생산자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행차선과 인도,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팀에 계십니까? 아니면 생산자팀에 계십니까? 우리는 다수의 사고에서 소수의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부자들이 소수인 이유는 그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 소수의 생각이고 그 소수의 생각에서 그 행동들이 비롯되었고 그 행동들이 결국은 부자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부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는 소비자를 뜻하고 소수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고에서 소수의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만 합니다 추월차선은 부를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차선 위의 사람들은 부라는 것이 순이익에다가 자산가치를 더한 것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산가치에서 부가 형성된다 그럼 순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이익은 내가 어떤 생산한 것들을 팔 때 그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봉지가 천원이에요 그리고 판매 개수를 100봉지 팔았다 하면 10만원을 버는 거죠 그게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산가치라는 것은 순이익에 자산순수를 곱해준 건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크가 부자가 낸 방법에 대해서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크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요 그 사업 중 하나가 인터넷 회사를 경영하는 거였습니다 이 인터넷 회사는요 어떤 회사였냐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광고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였는데 이 인터넷 회사의 경영 사례를 보면은 단위당 이익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순이익이란 것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이라고 이 인터넷 회사의 경우 단위당 이익은 한 건의 광고 클릭당 대략 4달러를 받는 것이 단위당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회사의 하루 방문자 수는 1만 2천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1만 2천명들에게 한 번의 클릭으로 4달러씩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인터넷 회사를 MJ 드마크 운영했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2% 정도가 클릭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1만 2천명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1만 2천명이 전부 다 저 광고를 클릭하지 않을 거예요 이 1만 2천명 중에서 12%가 광고를 클릭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MJ 드마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고 클릭 비율을 높여서 판매 기술을 높이는 거죠 광고 클릭 비율이 12%인데 이거를 20%나 30%로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서 판매 기술을 늘리는 거죠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하루에 1만 2천명인데 이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2만 3만 명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단위당 이익을 늘리는 건데 단위당 이익이 4달러인데 이걸 5달러, 6달러, 10달러로 올리면 당연히 이익이 그때가 되겠죠 MJ 드마크는 인터넷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내 상사, 상사 있지도 않지만 상사를 찾아가서 내 몸값을 올려달라거나 임금을 더달라거나 이런 임금의 확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MJ 드마크가 계속 강조하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의 크기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더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추월차선 위를 걷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자산가치 아까 순이익을 설명드린 거고 자산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란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자산 중에서 시장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가치라고 얘기해요 서행차선이나 인도 위에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거나 팔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 서행차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뭔가 자동차, 좋은 외제차, 슈퍼카를 사면서 과시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추월차선 위를 걷는 사람들은 가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최소한 머물러 있는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그런 자산을 사거나 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월차선과 인도 서행차선 사람의 그 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엠제이 드마콘 인체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구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추월차선과 서행차선 인도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다구적 기업 엔지니어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몸값을 올려서 내 경쟁력을 높여서 상사가 월급을 올려주길 희망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가 나를 자르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월급을 계속 받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월급의 10%를 뮤추어 펀드에 넣고 앞으로 40년간 8%의 수익률이 나기를 희망하면서 사는 거죠 다구적 기업의 연봉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런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의료기기를 설립한 CEO, 창업자의 삶을 볼까요? 만약에 의료기기,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총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수가 1600만대라고 하면 2600만대까지는 거의 제한 조건이 없는 기대 수입 증가가 가능하겠죠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산업 승수를 활용해서 자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만약에 연 30%씩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면 내 자산가치,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넓어지고 판매대수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내 자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산가치를 현금화해서 서류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산가치가 의료기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의료기기 브랜드 가치도 생기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페이퍼상으로만 있는 건데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다국적 기업 엔지니어와 의료기기 설립자의 삶 부의 증가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빠르겠죠 오히려 전자의 삶은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산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기 설립과 같은 이런 추월차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MJ 드마커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국수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MJ 드마커가 얘기하는 부의 추월차선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부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의 공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의 추월차선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경제적 자유의 삶, 진정한 부자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아이디어 기획하면서 열심히 한번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를 늘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MJ 드마커가 직접 제시해 준 방법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 5가지 방법, 5가지 사업 아이템, 5가지 부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가 통제 불가능하거나 선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가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부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있거나요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기거나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MJ 드마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시간의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내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건 어떤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금이나 연분협상의 키는 상사가 쥐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건 뭐죠? 주식시장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나쁘면은 내게 손실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나에게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에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의 추월차선의 이야기고요 부의 생산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산업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가 획기적으로 삶을 바꾸게 된 계기 산업혁명,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를 산업화시켜야 한다 그럼 부를 산업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굳이 시간을 일부러 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돈을 벌어다 줍니다 내 시스템이 내 대리인이 되어서 나는 내 시간을 사업이나 이런 돈 버는 데 뺏기지 않고 내 대리인이 대신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빠르게 부를 만드는 방법 제가 지난번 영상이나 지지난번 영상에서 추월차선 여행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출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려고 우리는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품을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명품을 좋아해요 그럼 그 명품을 살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적 소득 창출입니다 수동적 소득 창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렇게 아둥바둥해서 다 늙어서 돈을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말 빠르게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토양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돈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굉장히 빈약하게 자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돈나무는 우리들의 시간과 돈만을 흡수할 뿐이라는 거죠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다르죠 추월차선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에서 돈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가 저절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MJ 드마코가 말하는 다섯 가지 부의 추월차선 사업 씨앗은 무엇이냐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부를 이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아파트가 그 부동산이 내게 돈을 가져다 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나 차량을 임대해도 괜찮고요 로열티나 라이센스 등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시스템에 대해서 MJ 드마콘은 매우 효과적인 돈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빌려줌으로써 돈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임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꼭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개발했다 로열티를 받겠죠? 이런 것도 전부다 내가 차량을 빌려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가져다 주겠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MJ 드마코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24시간 주치를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개발하면 수백만 명에게 복제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재미있는 통계인데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부자가 된 사람의 수가 그 이전에 부자가 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부의 기회가 많은 곳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뭐 빌게이츠 간투명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프로그램 하나 개발 잘 해놓으면 그걸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 과거에는 콘텐츠 부자가 되는 것이 신문, 잡지사, 편집자, 유명 작가만 가능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콘텐츠를 유통시킬 힘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지 않으면 그 글은 팔릴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콘텐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 과거에는 이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블로그든, 브런치든, 유튜브든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내가 직접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조엘 롤링 같은 경우죠 조엘 롤링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였죠 근데 이분도 거의 50몇 군데서 거절당하다가 마지막에 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해리포터거든요 그분이 이혼하셨고 홀로 아이 키우다가 정부 보조금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해리포터라는 글을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써서 그렇게 지금 영국 최고 여성 부자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 글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상황이 더 우리가 콘텐츠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다양해졌고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사임당도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도 다 이런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모으신 분들이죠 네 번째는 유통시스템입니다 유통시스템 유통시스템은 콘텐츠나 컴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시스템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유통 후 제품을 군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구조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유통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전 운영인데 가게 컨셉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 컨셉트를 파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대표적인 게 백종원시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굉장히 자신의 가게 컨셉트를 팔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백종원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역전우동이라든지 홍콩반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물론 맛도 있죠 근데 사실 홍콩반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게 가장 맛있는 중료짐은 아니잖아요 그럼 홍콩반점은 어떻게 잘 되느냐 홍콩반점의 성공률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가격을 주고서 그 정도 분위기에서 그 정도 맛의 짜장면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 가보면 되게 허름하거나 되게 위생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백종원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인테리어에서 빠르게 음식이 나오고 맛도 좋은 이런 컨셉트의 매장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홍콩반점 프랜차이즈가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프랜차이즈 유통 시스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인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엔지에이트 마크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좋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아이템 제가 다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는 컨텐츠 시스템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다섯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거나 뭔가 어떤 것들을 하기 시작하시면 아마 빠르게 부자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마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방법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시면 바로 오늘부터 하셔가지고 빠르게 부를 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 그 자체가 MJ 드마코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그 로버트 기요사키와 MJ 드마코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리무진 기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무진 기사로 일하던 시절에 20대의 한 젊은 손님이 있었는데 뭐 주말에도 리무진을 빌리고요 심지어 주중에도 빌려가면서 자유롭게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한 달에 여러 번을 리무진 빌려가면서 여행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20대의 손님 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MJ 드마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 게리라는 20대의 청년은 자기 회사를 수백만 달러로 매각하고 채권에 투자하여 평생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사업으로 성공해서 자신의 경제적 부를 이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자 MJ 드마코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아 20대에도 저렇게 경제적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게리라는 청년을 보면서 느낀 것 MJ 드마코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 영상에서 부의 추월차선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빠르게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MJ 드마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돈나무 씨앗이 무엇인지 아느냐 최고의 돈나무 씨앗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들을 찾는 것이지 최고의 돈나무 씨앗은 돈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만약에 빌려가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뭘 주죠? 이자를 주죠 또는 뭐 그것을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지분이라든지 어떤 대가의 형태로 뭔가를 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손쉽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거 너무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쉽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1억을 맡겼어요 그럼 뭐 금리가 한 3% 된다고 하면은 1년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바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MJ 드마코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소극적 소득 수동적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되는 거 굉장히 쉽다 사실은 돈만 많으면 누구나 손쉽게 그런 소극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돈이 많으면 이런 채권자로서 이렇게 소극적 소득 수동적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버트 기오사키 이야기가 납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MJ 드마코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로버트 기오사키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축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뭐 성장애끼 채널에서 지금 로버트 기오사키 책들도 같이 리뷰하고 있잖아요 로버트 기오사키는 뭐죠? 현금은 가짜 돈이기 때문에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현금을 빨리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 투자라는 것은 뭐죠? 결국 내게 현금을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로버트 기오사키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MJ 드마코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저축하면 지는 거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축하면 이기는 거다 저축하면 이기는 거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갑 속에 지폐 1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뭐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사실 그런데 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에 걸친 수동적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1달러에 대한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갑 속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수동적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대에 자기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30대에 MJ 드마코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채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빌려줄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받을 이자가 많아지죠 그럼 수동적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30대에 진정한 부자의 삶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J 드마코는 로봇 퀴삭기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축하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저축해놓으면 수동적 소득이 그의 비례에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하면 이기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MJ 드마코가 30대에 자신을 은퇴하게 만든 그 부의 비밀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울 군대를 모집해야 한다 1달러 1달러가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워줄 군대다 돈이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움으로써 나는 싸우지 않게 되니까 그 시간이 비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MJ 드마코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수동적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 수동적 소득을 늘리는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바로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봇 퀴삭기한 정반대로 우리가 저축을 하면 결국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군대예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의 군대들이 더 많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행차선 사람들 우리가 서행차선 얘기했잖아요 느리게 부자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서행차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절약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절약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서행차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그게 뭐였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20대, 30대부터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65세, 70세가 될 그때쯤 언젠가 부자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거죠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서행차선 사람들은 절약에 집중해서 이 돈에 나의 군대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런 서행차선을 버리고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섯 가지 삽 아이템을 알려드렸고 오늘 여기서는 그 추월차선 아이템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돈이다 돈 왜? 돈은 너무나도 쉽게 나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되는 건데 이 생산자에서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은 그래서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이라는 부자가 들려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코 주식을 투자하든 부산을 투자하든 저축을 하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보니까 M.J. 드마코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60대, 70대에 부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그맞춰도 대부분 안되더라 라는 게 M.J. 드마코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이게 좀 로봇 키오사키와 다르기도 한 점이고요 로봇 키오사키는 뭐죠? 돈을 투자해야 된다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뭐 현금으로 나름 부동산이라든지 내게 뭔가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그 로봇 키오사키 이야기였다면 M.J. 드마코는 뭐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일단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라는 소중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는 방법인데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M.J. 드마코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젊음 이걸 팔아서 돈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20대, 30대의 슈퍼카를 타야지 70대, 80대의 슈퍼카를 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린 그러니까 그 20대, 30대의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게 부회차율 자산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M.J. 드마코가 오늘 이야기해준 30대에 은퇴하게 만들어준 단 하나의 사실 그것은 바로 채권자가 되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M.J. 드마코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시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되시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시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30대, 20대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 효과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될 겁니다 오늘 MJ 드마코가 왜 복리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를 잘 활용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로 부자가 되려 합니다 실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복리를 잘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복리 효과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콘은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지적합니다 왜 쓸모없다고 지적을 할까요? 복리라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 효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겠다 하시면 30년, 40년, 5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MJ 드마콘은 바로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은 그럼 대체 무엇이냐 MJ 드마콘과 말하는 복리는 목돈에 적용해서 강력한 수동적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산층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꾸준히 뭔가 저축을 하고 꾸준히 뭔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 뭔가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복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복리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복리라는 것을 소득 창출 및 자산 유동성을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지만 부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쉬워지셨나요? 중산층은 돈을 막 불려서 부자가 되려고 복리 효과를 이용하는데 부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복리를 활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큰 차이인 거죠 즉, 부자들은 복리 효과에 자신들의 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산층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복리 효과에 모든 걸 걸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은 복리에 자신의 부, 자신의 부유함을 의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자들에게 복리라는 것은 부의 증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복리를 부의 증대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부자들은 복리를 부의 증대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들의 부의 증대 원천은 무엇이냐? 그들의 부의 원천은 바로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부자들의 실제 행동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바보로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천 달러가 있다고 해볼게요 5천 달러, 우리나라 치면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에 10%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려면 1년에 해봐서 50만 원 붙는 거예요 이래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이래서 1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다 못 되죠? 못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이자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못 되는데 무슨 복리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 달에 그럼 나는 200달러씩 200달러는 우리나라 돈은 20만 원 정도 되겠죠 20만 원씩 주축해서 3%씩 연이죠 약간 적금 상품 같은 거죠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부자 될 수 있습니까? 100만 달러 될 수 있어요? 아마 되지 못할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못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빠르게 부자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복리를 활용하느냐 부자들은 소득과 유동성을 위해서 복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달러는 오프엔트 이자가 붙는 비가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천만 달러면 이거 얼마죠? 천만 달러면 이게 10억인가요? 10억? 10억이죠? 천만 천만 원이니까 10억? 500억? 100억이네요 100억 100억에 오프엔트 그러면 1년에 50만 달러 50만 달러면 5억 5억의 순조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복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돈을 비가세 금융상품 이런 것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복리 이자를 내 생활비나 소비에 쓴다는 거죠 이 순조소득에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과 중산층이 복리를 활용한 마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중산층들은 부를 모으려고 복리라는 걸 활용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복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복리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복리로 부자되는 사람 없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은 부자들은 자산 유동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진짜 부자들은 부의 증대를 복리에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모으냐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따져봤더니 살펴봤더니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리에 목을 매는 동안 부자들은 복리가 아닌 영향력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수백만 달러를 본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백만 달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복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답변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가 됐거나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법칙은 이 MJ 드머커가 이 부의 출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 영향력의 법칙에서는 규모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이익이라는 것은 판매 개수에다가 한 개를 팔았을 때 단위당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순이익이 결정되잖아요 MJ 드머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 자루당, 우리가 볼펜 한 자루당 75센트 이익이 남는 펜을 2천만 자루를 판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75센트라는 그 금액은 사실 얼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2천만 자루라는 엄청난 규모를 만나게 되면은 무려 1,5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중요도, 즉 단위당 이익은 작지만 규모의 큰, 규모가 큰 그것이 어떻게 부에 영향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규모는 낮을지 몰라도 중요도가 큰 거 400가구 아파트 단지를 파는 건데 한 가구당 100달러씩 이익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다 팔면은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중요도, 단위당 이익이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MJ 드머커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은 규모, 중요도 이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규모도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규모는 100만 장자를 낳습니다 중요도도 100만 장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중요도가 함께 충족되면은 억만 장자가 탄생된다고 MJ 드머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복리, 복리 효과를 누려서 부자가 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 웃기는 코미디언은 수백만 달러를 벌고요 수백만 명 고객들에게 서비스라는 기업은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유재석처럼 수춘만망을 웃기는 그런 유명한 코미디언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다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창업가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사람은 빠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그럼 대체 할 수 있는 건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MJ 드머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을 지닌 출처를 찾아가 그 출처를 위해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돈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둘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짓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럼 운동선수 매니저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처럼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그럼 부동산 단위가 큰 그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머커는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면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산업 그런 섹터에 가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주고 나도 그러다 보면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복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복리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테크 멘토라는 분들이 다 복리로 복리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자가 될 경우에는 정말 70, 80이 되어서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묻는 게 MJ 드마코고요 MJ 드마코는 그래서 우리한테 복리가 아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영향력에는 규모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내가 지금 단장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산업 가까이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J 드마코의 오늘의 말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MJ 드마코 알려주는 빠르게 부자되는 길, 부의 추월차선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신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MJ 드마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자기 개발, 재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뷰를 하고 있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 리뷰를 보시면서 이 책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직업 가지고 계시죠?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은 직업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있으면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직업이 없다고 하면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MJ 드마코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고 직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놓여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번 돈을 가장 나중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장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다닌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다녀서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착실하게 저축하고 돈을 불려나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연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니면은 와 넌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내가 받는 그 삼성전자 월급은 사실 내 월급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내 통장에 찍힌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에서 세금을 떼가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를 떼가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내 돈을 만날 수 있다라는 M.J. 드마코의 말입니다 내가 번 돈을 가장 나중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내 돈은 온전치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뜯어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질병이라면 여러분들 가난의 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돈의 부족일 겁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가 가난이니까요 그러면은 돈의 부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교육의 부족? 비해가 없었다? 바람직한 역할 모델의, 롤모델의 부재?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정말 실력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롤모델로 살면 안 한 상사랑 선배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돈이 부족한 원인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MJ 드마코는 이런 것들은 모두 증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모두 한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가난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들여다보면은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우리가 가난의 그 질병의 원인은 학벌의 부족이라든지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도 아니라 바로 내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게 MJ 드마코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연료통크에서 기름이 막 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증상만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주유소에 갈 겁니다 연료통크에 기름이 새니까 기름이 빨리 빠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연료통크에 생긴 구멍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야지만 그 기름이 생긴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상만을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주 주유소에 가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벌, 기회, 롤모델의 부재 이런 것들에서 내 가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주 주유소에 가는 사람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자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은 연료통크에 생긴 구멍을 발견해서 치유하듯이 내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 선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지 않다면은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일 아시겠나요? 내가 1년 전, 3년 전, 6개월 전, 5년 전에 생각한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당시에, 1년 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 여러분들이 내린 선택들이 모여서 과정이 되고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를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삶을 가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게 준다는 이런저런 책들이나 이론들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모든 선택들의 핵심, 공통 분모에는 바로 여러분, 당신이라는 핵심,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제에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 그냥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것도 모두 여러분이라는 공통 분모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1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됐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게 MJ 드마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MJ 드마코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서행 차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또 직장 생활,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회사, 상사, 주식시장, 경제 등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결정권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전화 다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연봉은 누가 책정하죠? 일단은 회사에서 책정을 하고 그 안에서 상사가 평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연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듯이 내가 그 소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연봉과 내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정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 서행 차선을 MJ 드마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선택지를 다른 사람에 넘겨버린 삶은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꿀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부와 가난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떠올리면 쉬운데요 나비 효과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부채질 한 번 하면 그게 캐나다에서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비 효과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에 연결되어서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른다는 게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바로 그 MJ 드마콘과 부의 추월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향 격차라는 겁니다 이 영향 격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1년 뒤, 3년 뒤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병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젊으면 젊을수록 그 선택의 마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8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10대가 그 선택이 갖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선택을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콘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과거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스럽다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이대로 사지면 돼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냐, 부생하냐 근데 내가 행복하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러면은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그럼 뭐 숙세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종교인의 신성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의 과거 선택의 결과에 이어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택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면은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M.J. 드마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J. 드마커가 말하고 있는 선택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고 행복하다 지금처럼 쭉 살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불만족스러워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여러분들이 선택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데려갈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30대 억만장자가 되는 사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M.J. 드마커의 실제 사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사고를 조금만 바꾸시면 아마 가장 빠르게 어쩌면 5년 내에 30대의 억만장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커가 실제 경험한 사례입니다 M.J. 드마커가 자신의 차인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진짜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죠 저도 뭐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두 번 팠나? 그 정도로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떤 10대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워낙 뭐 신기한 보기 힘든 슈퍼카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M.J. 드마커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학생은 자신이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생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라는 말을 덧붙였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이런 차를 살 수 없을 거야 내 생에서는 이런 차를 사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학생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고 살 수 있는 삶과 람보르기니를 살 수도 탈 수도 없는 삶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 두 가지의 삶 중에서 후자, 람보르기니를 탈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삶이 람보르기니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합니다 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요 너의 인생에 이런 갓비산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는 소녀의 선택이 결국 사고 방식에 반영돼서 삶을 그렇게 람보르기니와는 점점 먼 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지각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 선택인데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MJ 드마코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각 선택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지각 선택은 행동 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각 선택,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MJ 드마코는 람보르기니를 생애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간 꼭 한 대 갖고 말 거야 MJ 드마코가 람보르기니 처음 봤을 때는 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는 평생 이 차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은 나는 언젠간 저 차를 꼭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실제로 MJ 드마코는 람보르기를 타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 속에 고급 주택 보이시죠?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집이죠? 이런 고급 주택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 집 주인은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나라고 저런 집에 못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 저 주인은 운이 좋았나? 아 난 운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저런 고급 주택에 살 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을 딱 보시고 나라고 저런 거 못 살리고 뭐 있어? 나도 살 수 있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저런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J 드마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MJ 드마코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올바른 지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지각 선택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행동은 지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요 강남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좀 와 닿으시나요?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에 더 확신이 있어 보이세요?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쪽이 훨씬 더 단호하고 뭔가 확신이 차 보이죠? 이런 것들이 30대 억만장자가 되는 사고법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뇌 수술을 앞뒀는데 뇌를 수술할 의사가 수술 전날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수술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잘 하겠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잘 왔다 왔지가 않고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저는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수술대에서 뭐 수술 시간을 견뎌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환자는 이 수술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되나 보다 잘 될 수 있나 보다라고 확신을 가시겠죠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세계가 절대로라는 말이나 할 수 없어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많다면은 그 삶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게 되실 겁니다 절대로라는 말이나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가능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요 아 절대로 나는 뭐 10만 유튜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는다면은 아마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신감도 없을 거고 영상도 자체가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언젠간 분명히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라고 못하려고 뭐 있어 나도 가능해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이제 어쨌거나 뭐 영상에도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확신이 더 생길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에너지가 넘칠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또 10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기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어 절대 이거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세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 일은 충분히 가능해 일은 나는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없던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이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단어, 느낌,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셔야 됩니다 부와 돈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셔야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억만장자 30대가 이미 지나신 분들이나 10대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이미 그 나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5년,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물었을 때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결과적으로는 결국 난 되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셔야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다 그래서 불을 향한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지각선택을 옳게 하고 있는가 옳은 행동을 선택하고 있나 이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우리들의 선택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 도구를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더 나은 선택을 줍는 두 가지 도구인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도구고요 두 번째는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라는 도구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정말 될까 말까 해야 되나 말할 때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돼요 이 선택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날 확률과 이것이 일어났을 때 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질문들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A라는 걸 할 건데 내가 A를 투자했을 때 이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때 나는 얼마나 손실을 보고 이 리스크를 나 받아들일 수 있나 그것을 그냥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해도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각 기준의 중요도를 부과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천만 원 생겼어 이제 그럼 나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 될까 주식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지? 주식 투자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지? 수익성은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되지? 주식 투자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황금성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각각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배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정성은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3배를 가중하고요 나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성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4배를 가중하는 거고 황금성? 돈 쓸 일 없으니까 이건 그냥 덜 중요하네 그리고 이제 1배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와 저 배수를 곱해가지고 그 점수를 최종적으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의사결정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사결정 매트리스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 가지 사고법을 가지고 선택 기준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할까 말까 결정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일들, 많은 선택들을 현명하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이 실패야말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는 오늘과 똑같이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실패다? 그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내 내일, 내 미래를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 과거에 의존해서 정의를 내리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이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나왔어 나는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나왔다는 그 과거에 의존해서 나를 정의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생을 잘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문대, 고졸이야 뭐 어때? 고졸하고 소득하고 상관 있나? 서울대 났다고 다 잘 먹고 잘 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무런 소득과 학벌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시고 나간 고졸 나온 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30대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선택을 해나가시면서 도전해 나가신다면 아마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30대 엉망장자가 되는 사고법 MJ 드마코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30대 엉망장자의 사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를 잘 배워서 오늘부터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인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 나갑시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MJ 드마코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원하지만 그것을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누구고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서 하나를 꼽으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MJ 드마코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라고 비행기 사실 비행기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죠 왜냐하면 중력의 힘에 맞서서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해냈죠 그것을 해냈죠 그것을 해냈는 사람 누구죠?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MJ 드마코는 라이트 형제가 대단한 이유는 단지 하늘을 날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게끔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라이트 형제가 위대하고 대단한 이유는 하늘을 날게 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중력을 깨고 날았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정말 무거운 사람도 싫고 쇳덩이도 싫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발명품을 만든 것도 물론 대단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사실 그건 뭐냐 사회의 중력 이걸 깼다라는 거 사회의 중력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 너희들은 돌았어 시간 낭비야 멍청하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너가 가능하겠어? 그거는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거 힘들어 그거 불가능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다 3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심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나 오늘부터 300억 부자 되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아 쟤 생각이 좀 이상해 쟤 비현실적이야 불가능해 멍청하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사회적 역풍 즉 모든 젊은이들을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역풍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맞아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에 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날 수 있어 인간의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날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이런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났죠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존중력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MJ 드마크가 말한 유치원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손을 번쩍 들 거예요 아이들이 아 저요 저요 저 노래할 수 있어요 라고 손을 들겠죠 그런데 13년 후쯤 지나서 그때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죠 몇몇만 조금 손을 들 뿐이란 거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했는데 대체 무엇이 결과를 바꾸어 놓은 걸까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잘한다고 믿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꼬마 아이들에게 넌 노래 못하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노래 잘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 사람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믿고 손을 자신께 든 거죠 그런데 14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사회 경험도 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아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음치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라는 질문에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회적 중력에 굴복하게 되는 우리가 학습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중력을 만들어내는 회의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불가능과 가능을 일찍부터 구분하고요 심지어는 가능한 것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차에 여풍을 계속 불어도 될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거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내가 3년 안에 30억을 벌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마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 더 강한 역풍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역풍에 여러분들은 굴복하시고 맞아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 무슨 내 주제에 1년에 1억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가능했던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MJ 듣먹고 이야기합니다 비범한 불을 얻으려면 비범한 신념을 지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런 역풍에 굴복하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비범한 신념입니다 비범한 불을 남들은 정말 1년에 5천만 원 4천만 원 벌면 만족해가면서 살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보신 여러분들은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그것에 만족 못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1억 10억 100억 버셔야지 만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과 비범한 불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비범한 신념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역풍을 부려낸 사람들은 다 4천만 원 5천만 원 벌면을 만족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고 아 맞아 내 주제에 무슨 1억을 벌어 내 주제에 무슨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어 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들과 똑같이 된다 마찬가지로 불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옆풍의 등을 돌리면 바람이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추월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옆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맞서서 걸어 나가면 뛰어 나가면 그 옆풍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가려는 그 의지 노력들을 꺾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내가 이 옆풍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옆풍은 내 등을 밀어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중 옆풍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면 정말 재미있게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더 빨리 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옆풍으로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6명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옆풍이 대체 무엇이냐 6가지 옆풍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옆풍을 더 강하게 붑니다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고 옆풍을 더 강하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옆풍을 불어댑니다 두 번째는 서양 차선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뭐 학교 뭐 이런게 대표적 얘기겠죠 세 번째는 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부모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남들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반대를 하시는 분이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이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 그런 지식들이 모두 다 서양 차선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 추월 차선으로 나아갈 때 부모님이 반대를 가장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집이 최고의 투자자선이라고 주장하는 서양 차선 교류들입니다 부동산만 절대적으로 투자해라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100달러 투자하면 50년 후에 1천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서양 차선 구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처음 환경을 얘기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서양 차선 구류들입니다 서양 차선 구류들 서양 차선 구류들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팔아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과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돈을 가져가고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서양 차선 구류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부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베스트 스텔론 실베스트 스텔론 실베스트 스텔론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로키 로키를 찍은 그 배우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인데요 그의 성공 스토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평범한 직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실베스트 스텔론은 회사에 취직하면 직업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꿈이 죽어 사라져버릴 것 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범한 불을 얻으시려면 비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비범한 불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렇죠 근데 나는 콩을 심어 놓고 남들과는 다른 팥이 나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비범한 불을 갖고 싶다면 비범한 선택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있을 여풍은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에 자신에게 놓인 환경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능은 없다 추월차선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변에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은 부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M.J. 드마코가 말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여풍을 부는 사람들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여풍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여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풍으로부터 그 여풍으로부터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여풍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등을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떠밀어 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는 도구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그 환경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목표 여러분들의 삶 원하는 삶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곤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 많은가요? 제 주변에는 그냥 그럭저럭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부유하게 사시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MJ 드마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6달러짜리 치킨 박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MJ 드마코가 부의 추월차선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규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인터넷 쿠폰을 가진 사람에게 6달러짜리 치킨 박스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FC 만수치 이런 데서 인터넷 쿠폰 받아오면 무료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달러짜리 치킨을 무료로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연히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겠죠 진짜 실제로 몇 시간씩 기다려야만 그 치킨 박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6달러 한 6천원 7천원 하는 치킨 박스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부자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많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치킨 박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면 이 치킨 박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은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시간을 가치있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소파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파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채널을 빙빙 돌리고 있는 사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죠 맞습니다 MZ의 드마커도 그런 얘기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막 침몰하고 구면보트가 몇 개 남지 않으니까 그 부유한 철강기업가 칼헉슬리라는 사람이 그 구면보트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면보트에 타기해주면 현금을 주겠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책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유한 철강기업가가 거액의 현금을 제안하면서 나 구면보트에 태워주면 나 이 현금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책임자가 당신의 돈은 나를 구할 수 없듯이 당신도 구할 수 없소 그 부유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도 여러 책임자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인 그 기업가의 목숨조차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거꾸로 살고 있죠 돈이면 무엇인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는 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정말 종이쪼각에 불과하죠 추월 찾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삶의 연료탱크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고갈되면 삶도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추월 찾은 사람들은 돈보다도 시간을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의 일생은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즐기면서 쓰는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공원을 조깅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뭐 먹고 자라는 데 쓰는 시간들이죠 반대로 노동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얘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외에도 출퇴근하는 시간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업무 전화를 받는 시간 이런 모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시간은 결국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은 두 개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무게를 줄이려고 최대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옷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로 가는 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무게를 더 늘리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MJ 드마코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볍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부분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채를 늘리는 것 살면서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부자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에 무게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채를 많은 사람들이 늘리고 있다 부채를 더 줄여야 되는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새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사고 명품 옷을 구입하고 비싼 가구를 구입하고 이런 소비를 하면서 부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가는 길에 여정이 있어서 자신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의존하면 MJ 드마코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시간이라는 새로운 노예상태에 빠지게 된다 신용카드에 의존하면 새로운 노예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1시간에 10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죠 4천 달러짜리 오디오를 구입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오디오의 진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가 4천 달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4천 달러지 그럼 나 할부로 좀 사면은 감당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 4천 달러짜리 오디오를 4천 달러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디오의 진짜 가격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4천 달러짜리 그리고 내 시급이 1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으로 이 오디오의 가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시간 10달러를 버는 사람이니까 4천 달러짜리 오디오를 사려면은 내가 40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디오의 진짜 가격은 결국 내 삶에 내 인생에 400시간이 오디오의 진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모두 두 가지 가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실제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간으로 바뀌는 자유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써있는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오인하죠 실제 가격은 내 시급 내 노동시간에 책 비례해서 책정된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4천 달러짜리 우리나라어치만 4백 5백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봉을 1억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4백만 원은 지불할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왜냐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격을 진짜 가격을 볼 때는 이 노동시간으로 바뀌는 내 자유시간의 가치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질문 드렸던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시간의 엉성한 평가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 노동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시간에 대한 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자유시간들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을 잘못된 가치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능 프로 보는데 쇼파 위에 누워서 보내는데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는 이 자유시간인데 엉성한 평가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가난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들에게서 뭘 해야 됩니까?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정오가에 늘어서서 잔다든지 몇 시간 동안 예능 프로를 본다든지 2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2시간을 소비한다든지 SNS에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자유시간의 평가가 잘못된 시간의 소비로 이어지는 거고 빈곤의 복잡한 뿌리 뒤에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자유시간이 있다고 MJ 드마코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남은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서 치킨박스 받겠어요? 무료로 그 치킨박스 한 박스 준다고? 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면 정오가에 늘어지게 자겠어요? 몇 시간씩 예능 프로를 보겠어요? SNS에 시간을 많이 쓰시겠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이 추월차설 달린 사람들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엉성한 자유시간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진 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시간에 대한 시간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그것이 허비되고 있지 않은지 잘못 쓰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유시간을 잘 쓸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시간의 소중함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물론 그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조건 어마어마한 돈을 벌라 돈을 버는데 써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시간에 다 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게 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MJ 등록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연품 소비 연품백이라든지 허용성이 가득 찬 소비 그리고 내 분수에 넘치는 소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시간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백 사서 내 노동시간 4천시간 400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명품백을 갖지 않는 대신에 그 시간들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그 시간들을 수입해서 써야 한다고 MJ 등록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시스템과 돈나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떻게 했길래 30대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동차 뭐 갖고 계신가요? 전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직접 가지고 계시고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뭐죠? 엔진 오일을 교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엔진 오일을 교체해줘야지만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무작정 운행만 한다면 자동차의 유효수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말죠 오래 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게 왜 했냐 우리가 추월차선을 달리려면 엔진 오일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자주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을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엔진 오일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오일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동차 엔진 오일은 아니고요 비율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 MJ 드마코가 말하는 엔진 오일이란 것은 교육 지식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오일은 교육 지식 세상 물정 이것들이 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줄 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잖아요 그렇게 교육과 지식과 세상 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 보도블럭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엔진 오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애초부터 뭐 한 3천마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부자와 되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엔진 오일을 갈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짧은 거리를 걷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교체합니다 내재 가치를 위해서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고등교육과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내재 가치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 능력 이런 걸 되겠죠 그래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내 연봉을 당장 높일 수 있는 것에만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지식들만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월차선을 달리는 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추월차선을 달리는 차들은 폐차장 가기 직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엔진 오일을 교체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을 때까지 지식, 정보, 세상물정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계속 학습하고 습득하고 교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추월차선을 달리는 차들의 다른 점입니다 서행차선과 인도와는 다른 거죠 부자가 되는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지식의 습득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즉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 끝나면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알고 있는 것들은 내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손을 놓는다 하지만 추월차선을 빠르게 달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홍자학습하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겁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을 MJ 드마코는 부에 대한 자살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에 대한 자살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은 더 이상 부자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엔진오일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를 가는 길 부를 얻게 걸어 나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엔진오일은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자되는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서행차선의 교육은 실질적 가치를 고향합니다 추월차선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서행차선 교육은 여러분들의 연봉을 당장 높여줄 수 있는 자격증, MBA, 대학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추월차선의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지식과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돈이 열리는 나무와 비즈니스 시스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배우냐 못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30대의 백만당자, 엄만당자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M.J. 드마코의 사례가 2측에 나오는데요 M.J. 드마코는 대학에서 마케팅과 근용 이런 것들을 전공한 경영학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가면서 혼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실제 이 책이 제일 처음에 M.J. 드마코 웹사이트로 사업한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M.J. 드마코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해놨기 때문에 그런 지지들을 그렇게 써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체적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박세리 선수, 박찬호 선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좀 더 선조적 재능, 운동에 대한 자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체적 재능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초심자를 전문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다 M.J. 드마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SNS 전문가가 되고 싶다 SNS 책들을 막 읽어가면서 그걸 대해서 공부하고 SNS를 실제로 운영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책들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실제 그걸 바탕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부동산은 하나도 모르는 불인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읽은 책들이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또 경험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거예요 1년, 2년, 3년이면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손 묻는다는 거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M.J. 드마코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대학, 운동대학, 기다림대학 이런 대학들을 다니면 된다 이게 무슨 대학이냐 운전대학은 교통장체, 차가 막 막힐 때 그때 오디오북을 트는 거예요 그럼 차 안이 지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운전대학이라는 거예요 운동대학,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동안 뭐 그냥 가만히 뛰지 말고 그때라도 유튜브를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대학에 다닌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기다림대학, 기다릴 때 읽을 거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친구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미팅을 기다릴 때 이럴 때 그 짬을 내서 그 종이, 혹은 기사, 혹은 책 이런 것들을 읽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다림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것 같은 날 있으면 항상 무언가 읽을 거리를 갖고 와서 그때그때 책을 읽어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평생 죽을 때까지 폐차 직전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주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십시오 어떤 분야는 괜찮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어 내가 이거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거의 프로가 되고 싶어 이런 분야들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시고 지식을 습득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누구나 전문가로 변모할 수 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MJ 대방학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1년에 최소 12권의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들 최소 12권의 책들 한 달에 한 권씩이죠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추월 차선으로 가는 동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읽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MJ 대방학은 이런 시스템과 돈나무를 만드는 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새로운 책들 계속 나오는 책들 좋은 책들을 제가 앞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시스템과 돈나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지식들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해서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반드시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힘들다면 잘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MJ 드마코가 쓴 책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드신 힘드신 삶을 살고 계시다면은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선에서 승자하는 사람들은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추월차선 사람들은 다 헌신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돈이 열리는 나무에 주는 물, 햇빛, 비료, 경작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열리는 돈나무를 잘 기르기 위한 노력들,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이 헌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적 안정에 흥미를 가지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죠 어? 나 슈퍼카 타고 싶어 나 건물주 되고 싶어 뭐 이런 데에는 아무런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M.J. 드마코는 1단 기어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단 기어 상태 그러나 이런 흥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흥미하고 헌신은 헌신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와 헌신은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만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라는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책을 50번 응용하는 겁니다 흥미라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라면 헌신은 그 책을 50번 응용하는 것이다 흥미라는 것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감정 내지 생각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흥미라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하는 거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허락하는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7일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내내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와 헌신이 차이가 다 아시나요? 흥미라는 것은 값비싼 차를 빌리는 것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차를 타는 것 대신에 그 돈으로 내게 돈을 갖춰 달 돈나무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흥미라는 것이 부유해 보이는 것이라면 헌신이라는 것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헌신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게임은 아니지만 다른 개념이 내가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이 흥미라면 그걸 하기에 진짜 실질적인 노력들 행동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에서 눈을 붙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친구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동안에도 원룸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역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승자와 패자를 갈라요 여기서 의지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지금 적당한 안락을 선택하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화려한 안락을 선택합니다 추월차던 사람들은 장기적 안락을 위해서 현재의 단기적 안락을 포기하는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 빠르게 부자된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중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미래에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막일하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견 지명을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카네기 멜론 대학에 랜디 포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마 마지막 강의라는 책일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역경이 있는 이유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경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어떤 역경에 오더라도 해냅니다 하게 돼요 그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역경이란 것은 그것에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길에서 성공을 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무슨 역경이 온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그 일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역경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 읽어볼까요?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불가능해 힘들어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과 가족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가능해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월차선은 성공 곡선을 그려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의 형태를 띕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의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하면 큰 손실을 본다거나 지금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에 큰 이익이 오지는 않습니다 추월차선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라는 것이 자기 실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달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은 도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경에 굴복하고 말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추월차선 곡선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결과 상관없이 조금 한 발짝 앞선 미래를 보고서 노력하시고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노력을 막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말 열심히 내가 일을 해도 지금 당장은 큰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3개월 5개월 1년 그렇게 쌓이다 보면 갑자기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단지 성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은 곧 성공도 피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와 성공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즉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공과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그 실패든 성공이든 그 도전 그 행동은 결국 언젠가는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크게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지적인 모험이다 최악의 결과라는 것은 멍청한 모험이다 라고 MJ 드마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모험을 도전하고 멍청한 모험을 피할 때 부의 궤적을 점차 늘려갈 수 있다라고 MJ 드마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월차선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직업을 그만둔다 이것은 지적인 모험이 됩니다 이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이익은 수없이 많게 됩니다 손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만 볼 수도 있고요 손실이란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못 미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기준을 못 미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요 바닥을 닦고 햄버거를 팔고 식사를 부실하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좀 뭐 적당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적당한 집에서 사는 거 이런 것을 포기하고 바닥을 닦고 햄버거를 팔고 부실하게 식사를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적인 모험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가실 거야 이렇게 언젠가 잘 맞지 않음 차고나요 차고를 바치고 차고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MJ 드막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힘드시다 혹은 내가 요즘에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힘들다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함 뭔가 행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은 결국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되고 있으신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조금만 더 그것을 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부자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되고 싶으시죠? 그냥 부자되기 인가 아니라 빠르게 부자되기입니다 그래서 M.J. 드마커가 대체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이 다섯 가지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방법으로 올인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부자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올바른 길로 가야지 부로 통할 수 있다고 M.J. 드마커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내가 올바른 반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루트를 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코 부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를 향한 여정에 있어 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만 빠르게 부자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보통의 사람들 판범한 사람들 우리가 서행차선 사람들이라고 부의 추월차선에서 얘기하는데 이 서행차선 사람들의 그 부를 향한 길은 대부분 직업입니다 직업 반면에 이 M.J. 드마커가 추천하는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그 부를 향한 선택은 비즈니스입니다 직업과 비즈니스 좀 차이가 와 닿으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극히 소수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 한다 라는 건데요 일단 서행차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통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생각하시고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서행차선의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많이 받죠 뭐 의사가 돼야지만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변호사가 돼야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요즘은 또 이제 뭐 프로그래밍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억대 연봉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직업을 가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 서행차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MJ 드마코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추월차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통로 사업 한번 살펴볼까요 사업으로 하면 빠르게 부자될 수 있을까요 뭐 MJ 드마코가 결국 부의 추월차선의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 보고 사업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을 좀 더 깊게 읽으시면 부조건 사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이 얘기 무슨 얘기면요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업 한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떠올리기 쉬운 게 카페 창업 같은 거 같겠죠 카페 창업 하면은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페 창업 하시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추월차선으로 가려면 사업을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 부의 추월차선 책을 읽고서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카페 창업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어 이 책에 실제 나온 사례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린다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빨리 30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빠르게 부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려서는 빠르게 부자 되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는 만약에 이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아 사업을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런 뭐 카페 창업 뭐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제대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불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럼 대체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운영해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사업을 하는데도 왜 엠제이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요? 사업을 하는데도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이 다섯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르게 부자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이 책에서 엠제이 드마코는 이것을 추월차선 오개명이라고 하는데요 추월차선 오개명 이 오개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외우시고 이 오개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엠제이 드마코와 이야기하는 빠르게 부자 되기 빠르게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추월차선 오개명이 대체 무엇이길래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빠르게 부자 되는 게 가능해질까요? 이 추월차선 오개명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영향력인데요 엠제이 드마코는 이 영향력이 빠르게 부자 되기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큰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내가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내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열린 게 사업계지만 이 사업 중에서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레몬에이드 노점상 보세요 그 레몬에이드 노점상을 제가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철역 앞에서 레몬에이드를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백만 명에게 레몬에이드를 팔 수 있을까요? 그 지하철역을 이용한 사람들이 정말 번화 갈아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거기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라도 제가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레몬에이드를 팔 수 있나요? 제가 레몬에이드 언제 갈아서 그 수십만 명한테 팔겠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레몬에이드 창업을 해서는 빠르게 부자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설명드렸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이런 것도 그 지점, 그 동네에서는 뭐 좀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1만 명이 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1만 명에게 커피를 다 팔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뭐 많이 팔아갔잖아요 뭐 1000명? 8명 진짜 많이 파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부자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달러짜리 이발을 제공하는 이발소가 있다 이 이발소가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머리를 많이 자를 수도 없고요 영향력이라는 말로 정말 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장 신흥 부자들 최근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유튜버 유튜버 생각해볼 수 있죠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들이 영상 올리면 물론 극히 상위 1% 0.1%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영상 하나 잘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본다? 그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부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 건물 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신사임당 그분도 건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롯데 기업 얘기할 때 껌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이 얘기하잖아요 껌 뭐 해봤자 얼마 합니까? 뭐 백원 요즘에는 500원, 1000원 합니다만 처음 나왔을 때는 100원, 200원, 300원 했단 말이죠 그 100원, 200원, 300원이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4천만 명 5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모두 그 껌을 팔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롯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롯데 그룹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은 갖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방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선수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많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하는 축구 경기가 전세계 수십억 명에게 방송되기 때문에 즉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봉을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여러분들 기억하자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 드리냐 구의 추월차선 5개명입니다 5개명 이 다섯 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필요의 개명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의 개명이고요 세 번째는 통제의 개명입니다 네 번째는 규모의 개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의 개명인데요 이 다섯 가지는 제가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섯 가지 그 추월차선 5개명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내가 빠르게 부자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핵심 본질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다섯 가지를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아닌 이것을 쫓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제가 백만 달러를 백만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쫓지 마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20대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막 벌려고 안달라고 돈을 막 목표로 해도 그 돈을 벌까 말까인데 돈을 쫓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을 쫓을까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바로 필요 리즈를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쫓을 때 우리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요 신규 사업의 90%가 오는 안에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필요의 개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엠제이 드마콘이 얘기합니다 필요의 개명을 위반하는 사업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의 개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섯 가지 개명을 말씀드렸고 그 첫 번째 개명이 필요의 개명이었잖아요 즉 엠제이 드마콘은 필요의 기반을 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익을 발생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람들은 물을 사 먹겠죠 이 필요를 해소시켜주는 사람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결국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나만의 이익 나의 욕심을 위한 동기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사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필요의 개명이 더 와닿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 왜 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난 성공하고 싶어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뭔가 부와 금전에 대한 갈망을 망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욕구 제 욕구 여러분의 욕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백만자가 되겠다는 그 꿈 제가 건물주가 되겠다는 그런 꿈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나의 개인적인 꿈 욕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업은 90%가 5년 안에 망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대체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뭐 너가 뭐 100억을 벌든 뭐 100만 달러를 벌든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는 우리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쫓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쫓아야 한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하고 싶은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혹은 제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바라봐서는 망한다 이렇게 사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엠제이 드마코가 부의 추어찬에서 실제로 들고 있는 실 사례예요 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이 조인 거죠 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술의 일가견이 있고 무술을 사랑했다고 해요 이 무술 태권도 유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런 무술 무술 도장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건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엠제이 드마코가 여기에 대해서 조의 사업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적 욕구와 이기적 갈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 욕구와 이기적 갈망은 이런 거죠 내가 무술을 사랑하고 내가 무술을 좋아하니까 이걸 해봐야겠다 라는 게 이기적 욕구와 이기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철저히 내 관점인 거잖아요 내 관점에서 사업을 하면 안된다 라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동기 대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 조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기존의 무술 도장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개선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동네에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무술에 관심이 많고 무술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지 기존의 무술 도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의 무술 도장들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무술을 배우는 사람 내가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뭔가 제공되는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무술 도장을 열었으면 잘 되었을 텐데 이 조라는 사람은 내가 무술을 좀 잘하고 무술을 사랑하니까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안됐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끌린다고 얘기합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 여러분들의 수입은 다른 이들에게 제공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다른 이들에게 제공한 가치다 그래서 내가 빚밤을 100만원을 번다 이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키우시고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난 100만원 벌래 난 부자가 될래 난 경제적 자유로 이룰래 이러려고 사업을 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가득찬 세상에서 이타주의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견제적 자유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말아야 된다 돈이 오도록 해야 된다 돈이 오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고민해 주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이 말이 결국 이타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엠제이 드머커가 이제 제안을 해요 100만 명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보라 라고 그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분을 좋게 해 주어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세 번째 교육해 주어라 네 번째 외모를 발전시켜라 다섯 번째 안전을 제공하라 여섯 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일곱 번째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라 여덟 번째 삶을 편하게 해 주어라 아홉 번째 꿈과 희망을 고치하라 이러면 백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건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죠 사례들이 첫 번째 기분을 좋게 해 주어라 대표적인 게 유재석 씨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 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가게 광고 간판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광고 간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교육해 주는 거 대표적인 게 메가스터디죠 외모를 발전시켜줘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주로 하죠 신부 메이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연예인 메이크업 다 그분들은 그 연예인분들 그 신부의 외모를 발전시켜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안전을 제공하라 뭐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안전시설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섯 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기분 좋게 해주라는 거죠 삶을 편하게 해주고 꿈과 희망을 고치하라 꿈과 희망을 고치하시는 분 동기부여 자기계발 강사들 이런 분들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의 크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과 같이 전달할 수 있으면 점점 벌어들 수 있는 게 커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쫓지 말고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100만원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200만원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돈만 쫓으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죠 왜?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내 이기적인 욕구 내 이기적인 꿈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관심인 거는 대체 너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대체 내가 이걸 하면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뭐 혹은 제가 뭐 빌딩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홉 가지 한번 여러분들 내가 뭘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은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M.J. 드마코 그의 추월차선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아닌 이것을 쫓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것을 높이면 반드시 부자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너무 다 아시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개명들을 이제 좀 조심히 유심히 좀 잘 봐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개명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개명입니다 대체 무엇을 높여야지만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개명은요 바로 진입의 개명입니다 진입의 개명 쉽게 얘기해서 진입장벽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진입장벽이 진입의 개명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그 길에 유효성은 감소하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아시는 거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누구나 그야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좀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다면요 경쟁은 드물고요 좀 덜 뛰어나도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시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마스크팩이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굉장히 유행하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중국에 잘 팔린다고 해서 주가가 몇십 배가 단기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이 됐죠 원래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처음에 그 마스크팩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 골판지 회사에서 마스크팩 파는데 기존의 그 사업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기업은 정말 앞으로 매출이 점점 증가할 거다 해서 투자자들이 막 몰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참 좋은데 어 야 마스크팩 잘 팔린데 골판지 회사에서도 마스크팩 만드는데 이것을 안 다른 기업들이 너도나도 마스크팩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마스크팩 시장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치열해지고 점점 이익의 폭은 작아지고 굉장히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판매량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본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다면 대표적인 명품이 되겠죠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뭐 이런 브랜드들 뭐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이라 더 잘 팔리고요 가격이 높으면 높아진다고 더 잘 팔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진입장벽이 높은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대표적인 명품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이 진입장벽이 낮은가 높은가 그래서 높은 사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실패 없이 성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열등한 길이라고 엠제이 득마콘이 이야기합니다 진입이 쉬우면 하나의 파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엠제이 득마콘은 약간 이건 상징적인 비유의적인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그 사업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진입장벽이 없는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열풍이 불었던 스마트스토어로 부자되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스마트스토어를 가르쳐주는 채널들이 급부상하고요 또 스마트스토어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스마트스토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다 뛰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나요?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진짜 스마트스토어를 잘하는 사람과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판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이제 포기해서 사실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요 우리 손실을 본 경우가 맞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부자로 되기가 안됐던 이유는 모두 다 이게 진입점이 낮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스마트스토어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물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내 물건이 없어도 도매국 이런 데서 물건 떼다 파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방구석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했던 거죠 다 진입점이 낮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길거리 노숙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스마트스토어 부자되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비즈니스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도 뭐 그와 관련된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든 없든 그와 관련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는 진입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은 진입점벽에서는 낮은 진입점벽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스마트스토어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진입점벽에 내가 낮은 진짜 낮은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주식, 프로포커, 선물, 외환 이런 금융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의투자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투자 누구나 계좌 만들어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죠 접근에 대한 제약이 없고요 자본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자본 천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극히 돈 버는 사람 드물죠 왜? 다 탁월하지 못하니까 주의시장에서는 탁월한 사람들 몇몇만 돈을 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됐지만 과거에는 주의투자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투자하면 절단된다 주의투자하는 사회가 들어오면 결사 반대하는 게 바로 불과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식의 대중화 시대 동학 개미운동도 막 일어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시장 당연히 누구나 성공할 수 없겠죠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탁월한 투자자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주의시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세요 그래서 낮은 진입장법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탁월하다면 쉽게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산이 되죠 내가 주의투자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 주식 면허를 따지 않아도 주식 자격증이 없어도 주식 거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탁월하지 않죠 왜? 탁월함을 키우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정용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탁월함이 절대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냥 뛰어들죠 왜? 진입장법이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덤벼든 만큼 쉽게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진입의 장벽을 진입의 개명을 위반하는지 아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 설명해요 일회성 행사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이 둘을 구분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진입의 개명을 위반하는 건지 위반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회성 행사 그리고 과정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클릭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딱 한 번에 다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것입니다 반대로 과정이 있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괜찮은 부동산을 물색해야죠 그 부동산을 수리해야 되죠 또 뭐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하고 숙박업 허가도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진입인 거고요 이 과정이 길면 길고 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이게 과정인지 아니면은 과정이 아닌지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건지를 판단하시면은 이 사업이 진입장벽이 그래도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진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입이란 것은 매우 세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쉬우면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다 망설여진다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엠제이 드마코는 우리에게 이런 말 해줍니다 모두 다 모두 다라는 말을 조심해라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은 실패한다 모두 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이 모두 다라는 말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소비자들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있어 열광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주시투자 모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주시투자 안 하던 이제 없죠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시장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 투자 요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 하라고 하고 20대 어린 친구들이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영상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력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모두 다 하고 있으면은 이미 충분히 이것은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과 여러분 다르게 살고 싶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경제자위로 얻은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그러면은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같으면은 절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엠제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진입의 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높이면 반드시 부자입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면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통제입니다 통제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는 통제의 개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통제의 개명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해야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사 상품 가격 수익구조 경영방식 이런 모든 것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회사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내 회사라는 얘기고 내가 이 회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다단계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가 온전히 이 사업을 이 회사를 이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서 가맹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엠제이 드마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제휴 계약에 을로서 임하지 않고 갑으로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갑이냐 을이냐 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에 통제를 하고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계약을 통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을로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벌기는 어렵다는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산지직수정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합니다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임차료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챙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빠른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와 관련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 이 표현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우리가 변호사 뭐 이런 사자 놀림의 직업들 굉장히 성망하고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돈 많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사는 되는 게 아니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사업에 맞게끔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엠제이 등마커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사업을 크게 해서 변호사에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승할 때 위험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나 기업에 내가 그냥 뭐 얹혀가는 거죠 일종의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뭔가에 얹혀가는 거죠 편승할 때 위험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차를 편승한다고 했을 때 그 차 얻어 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죠 그 차의 주인이 이제 운전자를 쥐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운전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의 차에 함부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업의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업의 반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업의 반향이 지금 옳더라도 언제 바뀌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또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반향을 바꾸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는 오직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석자 혹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 그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브랜드나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뭐 대기업 가면 정말 잘 갔다 정말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엠제이 드마코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 그거는 삼성전자라는 뭐 그런 대기업에 내가 그 브랜드를 좋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해주는 거죠 결국 내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것 그게 누구의 돈나무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나무를 키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돈나무를 키우고 있는지 내가 내 브랜드에 투자하는지 다른 사람의 브랜드에 투자하는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키우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돈나무 삼성전자 주주들의 돈나무를 키우는 거죠 내 돈나무를 키우는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미치도록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정책과 제품과 생산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MJ 드마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통제권입니다 통제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이게 통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친구들이 다 대기업 가고 뭐 해가지고 저도 당연히 취업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왜 취업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그 일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회사에 200만원어치 일을 한다면은 회사는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잖아요 회사는 어쨌든 이윤을 쌓아 나가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또다시 R&D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그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재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00만원을 받고 200만원만 일한다면은 그 회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200만원을 받더라도 250만원 300만원 아무리 못해도 210만원은 일을 해야지 회사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200만원 주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남겨서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다른 투자도 하고 신사업도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200만원밖에 못 받는구나 250만원어치 일을 하고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취업을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온당한 대가를 전부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요즘 뭐 최저 시급도 못 주는 경우는 이제 많이 사라졌겠죠 요즘 그 법적으로 굉장히 금지시하니까 그래도 뭐 교육 교육의 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이 돼가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봐도 종종 있거든요 뭐 수수배 뭐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고 그 착취분만큼 기업 혹은 뭐 주주들 자본가들은 초과 이윤을 인형 이익을 인형 이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은 나는 뺏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뺏기게 된다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된다 삼성전자의 뭐 정말 큰 임원이 된다 라고 하면은 대표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0.001% 0.01%의 이야기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일한 거 이상의 그런 이익들은 뺏기고 결국은 나는 제한된 월급만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 될 수도 없고 느리게 부자 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특히 루나 뭐 직장인분들 50대 60대 정말 딱 명예 퇴즈 당하면은 뭐 정말 소득이 당장 끊겨버리니까 먹고 살 거죠 경제적 빈곤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좀 다 내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회사에서 200만원 준다고 200만원 주는 거고 250만원 준다고 250만원 주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만큼 그 노력 이상으로 그 보상을 챙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의 오늘 부의 추월차선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통제의 개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업의 힘은 이것에서 나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엠제이 드마코가 말하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업의 힘은 바로 규모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해드릴 주제는요 규모의 개명입니다 규모 여러분들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업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이 규모의 개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의 가속도가 속도 제한에 걸려 버립니다 즉 빠르게 부자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규모라는 것은요 영향력이고 이 영향력이야말로 추월차선 방정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향력에 대한 설명을 하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볼 주제는 이 규모인데 이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만장자 마크 큐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사업에 있어서는 삼진아웃을 몇 번 당해도 괜찮다 단 한 번 막기만 하면 되고 그 한 번이 평생토록 먹여 살린다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수없이 많은 실패 중에서 딱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먹여 살린다 라는 겁니다 엉만장자가 말하는 얘기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업에서 크게 한 번만 버시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다 해볼게요 나도 그래 사업해야지 하고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류매장을 운영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강남 항복판이 아니라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겠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통 올 겁니다 이 한정적인 동네 주민의 숫자는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고 있다고 엠제이 드마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해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뭐 이게 아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 정말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 수천만명 까지도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규모의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 동네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는 것과 같아서 빠르게 부를 추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제이 드마콘은 그런 동네 의류 매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복제 이 자기 복제는 무엇이냐 신규 매장을 계속 개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 다양한 뭐 신규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내 상품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추월차단 부의 방전실 제가 이 부의 추월차단 처음 리뷰할 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추월차단 부의 방전실 보시면은 부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더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순이익을 한 번 더 뜯어보면은 순이익이란 것은 판매 개수 곱하기 판매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팔 수 있고 이걸 팔았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이걸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총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이익이 결국 내 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판매 개수의 상한선이 있다면은 여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다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다고 엠제이 드마코 얘기합니다 동네 의류 매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동네 의류 매장이 옷을 팔아봐야 얼마 팔겠습니까 동네 주민한테 팔아봐야 정말 뭐 그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의 증가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가게를 한번 더 해볼게요 샌드위치를 진짜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샌드위치 팔아봐야 그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1만 개 팔 수 있겠습니까 1만 개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1만 개를 판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만드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동네 샌드위치 가게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고 여기서 얼마나 남길 수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1만 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과적으로 뒤에서 좀 얘기할 걸 좀 땡겨서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 세계적으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규모가 충족되려면은 중요도나 범위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중요도라는 것은 가격이나 비용이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그 고급 주택을 파는 부동산 중기업자 사례가 이 부의 초월차단 책에 나옵니다 부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파는 중기업자들은 뭐 일반 집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뭐 100억, 200억 원짜라는 고급 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미 고급 주택의 가격에는 이 중요도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집을 팔아서 가격이 이익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키워서 우리가 범위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규모의 그 범위가 넓어져야지만 우리는 빠르게 부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범위를 키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팔던 거를 뭐 서울에서 팔도록 노력해 봐야 되고 서울에서만 팔던 거를 수도권에 팔도록 노력해 봐야 되고 수도권에 팔던 거를 전국에 팔도록 노력해 봐야 되고 중국에서 파는 거를 전 세계에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자꾸 우리가 키워다 가야 됩니다 이 범위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수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사업이 미치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바로 영향력이다 내가 아는 사업의 규모의 개명을 충족시키는지 알고 싶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 던져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빠르게 부자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질문들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업의 순수입이 한 달에 2,000달러에서 20만 달러로 확정될 수 있는가 이 사업의 자산가치가 100만 달러까지 확정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 체인점, 추가 지점 등에 자기 복제를 통해 동네 밖으로 확정될 수 있는가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최대 판매 가능한 개수는 얼마인가 모든 게 잘 풀렸을 때 개당 이익은 얼마나 유연한가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아 모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대답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창출이 억제된다는 거죠 작은 서식지는 작은 부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향력의 법칙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규모, 이 규모를 키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될 기계를 발명하는 거죠 그럼 직접 규모가 실현되는 거고 영향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해지죠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슈퍼스타 K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에 나가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직접 규모가 왜냐면 시청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직접 규모가 실현된 것이고 그럼 빠르게 영향력에 접근하게 돼서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싱글맘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웹사이트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직접 규모가 실현된 것이고 영향력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춘지 전 세계적인 잡지죠 포춘지 100등 안에 드는 회사에 여러분이 CFO가 될 수 있다 그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은 간접적인 규모가 실현되고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대표이사 삼성전자 CFO 이러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돈을 벌고 퇴직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부를 누르시잖아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보험을 발견하는 기계 이걸 발명했다 그러면은 규모와 중요도 모두 보유한 것이고 그래서 영향력에 접근해 가능해진다 라고 MJ 등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내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부의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크게 생각하시고 동시에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판매 개수의 최대치와 개당 이익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고객의 크기 고객의 숫자는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부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규모의 개명에 대해서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늘 규모의 개명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추월차선 5개명 중 제가 그동안 추월차선 5개명 다섯 가지 다 다뤘죠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의 개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개명 이 시간의 개명은 대체 무엇이냐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시간을 분리하지 못하면 엠제이 드마코는 그것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과 시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월차선 여행자로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의 개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나무로 클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막 거기에 얼며 있지 않아도 개소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만약에 내가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뭐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내가 카페에 그 손님들 오니까 그 카페에 내가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카페 여는 동안 혹은 열기도 전부터 미리 카페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내 몸이 얼메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내 사업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그 카페가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 많은 분들이 원하실텐데 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은 시간의 개명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시간의 개명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는 게 사업을 한다는 게 반드시 시간으로부터의 분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막 이 책을 읽으면 사업을 하면 다 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시간으로부터 분리나 부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시간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부를 보장해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업과 분리지 않은 사업가들은 마치 사업과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카페 예를 들었지만 카페 아침 7, 8시부터 나와서 저녁 7, 8시까지 한다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카페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마치 사업과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내 배우자처럼 막 오랜 시간 그렇게 붙어있는 거죠 이런 사업가들은 전부 다 이 엠제이 드마코가 말하는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가게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 없죠 아이스크림과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서 그 계산기 딱 찍어서 내가 스스로 결제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과 시간이 분리된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굳이 내가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붙어있지 않아도 거기서 돈이 아이스크림을 팔 때마다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과 시간이 분리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체계가 잡혔다는 건 뭐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가게나 카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카페 예를 드렸지만 그 알바를 쓰고 그걸 책임자를 내가 또 하나 쓴다면 그 책임자가 알바들을 관리하고 그럼 내가 굳이 그 카페 붙어있지 않아도 카페가 알아서 잘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가 잘 잡혀있는 카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할 때 혹은 하시고 계신 사업이 자동화되고 혹은 체계가 잡혀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시간과 사업이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고용해도 될 만큼 충분히 이윤이 남는지 이걸 다 계산해 보셔서 남는다고 판단해지면 이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잘 안된다 이거 뭐 잘 이윤이 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내 시간에 쏟아붙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꿈이긴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인데 내 시간을 쏟아붙지 않고도 사업이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을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부회출산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지만 물론 내가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얻어서 하는 거는 그 카페 그 치킨집의 점주로써는 자동화나 체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그 지점에서 붙어 있지 않아도 다른 지점장들이 그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운영함으로써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 시간을 쏟아붙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점을 얻어서 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M.J. 드마크가 직업을 당장 그만둬러야겠고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직장을 그만둬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었죠 이게 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팔아야지만 뭐 시간을 안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도 시간을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사업이 있고 시간을 팔지 않아도 내 시간을 팔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자인 거죠 내 시간을 팔지 않고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을 벌여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체제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수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소득을 가져다 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엠제이 드마코가 말하는 시간의 개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개명을 어긴 사업들은 대부분 즐겁지 않습니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그래서 자동화할 방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사업체의 어떻게 보면 노예, 종어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장일기 통해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건물주 분 인터뷰 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건물주 건물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와 되게 편하겠다 그런데 그 건물주의 실생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경비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건물관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누가 똥 싸고 갔다 그럼 그 똥을 뭐 환경미화에 치웁니까? 내가 고향 환경 미화해주는 사람이 치웁니까?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결국엔 그 똥을 치우는 사람은 건물주인 사람이 치우게 되어있다 내가 쓰레기본에서 내놨는데 쓰레기본에서 터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쓰레기차가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찌꺼기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치우냐 그래요 내 건물 앞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건물주가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주의 삶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생각하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뭐 어디서 따받따받 들어오는 그런 삶은 진짜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건물 가지신 분들은 다 내 집 앞에 내가 쓰레기 치우고요 분리수거 자기가 하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입자 나가면은 임차인으로 나가면은 도배장판 하고요 그것들 다 일일이 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착각해서 건물주하면 자동화로 다 돈 버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계명을 어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그 사업의 노예가 되신다는 거죠 거기 얼매이고 거기 모든 내 노력과 시간을 다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항상 시간과 사업을 분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총 다섯 개의 영상으로 추월차수 5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필요의 계명 두 번째가 진입의 계명 세 번째가 통제의 계명 네 번째가 규모의 계명 다섯 번째가 시간의 계명이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오늘 다룬 시간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시간의 계명이 추천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디까지나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게 얼매게 된 거죠 그게 그러면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삼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데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섯 개의 계명 무조건 다 충족시키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으시면은 가장 좋지만 뭐 이 중에서 두 개 세 개 최대한 많이 해당되는 사업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하시게 된다면은 이 엠제이 드마코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계시다면은 여기서 다섯 가지 개명 중에서 몇 가지 충족시키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충족이 안 된다 이러면은 다른 사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충족이 된다 하면은 하루빨리 실천하셔서 빠르게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시간이 쏟아붙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재성장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될 기회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발견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추월차선 5개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죠 그 5가지 5개명을 정리해보면은 첫번째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번째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말아라 세번째 제한된 규모화에서 사업하지 말아라 네번째 통제권을 버리지 말아라 다섯번째 창업이 일련의 과정이 아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이 5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나면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각 개명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추월차선으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 아이템은 그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MJ 드마코가 이 3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사업으로 하면은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번째는 인터넷이고 두번째는 혁신 그리고 세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인터넷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인터넷에 대해서 MJ 드마코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강력한 고속도로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여기서 탄생했고요 이 인터넷에는 7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고 얘기해요 일단 우리가 인터넷을 좀 돌아보면은 뭐가 있죠? 이 유튜브도 일단 인터넷에서 비롯된거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모든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을 찾아오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인터넷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가장 빠르게 추워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일곱가지가 무엇이냐 가입자 기반 콘텐츠 기반 고객 발굴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중개 시스템 광고 전자상거래 일곱가지인데요 하나 살펴드리면은 가입자 기반이라는건 대체 뭐죠? 우리가 가입을 한 다음에 뭐 구독료라든지 멤버십 fee를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어딜 가입하면 우리가 구독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콘텐츠 기반 콘텐츠를 사고 파는 거죠 내가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게 뭐 요즘에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런칭했습니다 신사업으로 그게 바로 콘텐츠를 사고 파시게끔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드셔도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고객 발굴 서비스 고객들을 한 대 모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들 성형외과 병원들이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에 내가 앱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렇게 고객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성형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고객들에 대해서 뭐 중계료라든지 DB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객 발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역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소셜 네트워크죠 중계 시스템 중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중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거 어떤 걸 소개시켜주는 이런 게 중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광고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광고 붙고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광고 붙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뭐 여러분들 아마존 마켓컬리 이런 것들 다 전자상거래 쿠팡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사업을 하면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혁신입니다 혁신 여러분 혁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명하시거나 제조하시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식계감 이런 거예요 필요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제품을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다 낡고 진부한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대풀이입니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고 조금 보유할 수 있는데 대풀이라는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풀이 대풀이라는 것은 뭐죠 바람직한 목적이나 대상 혹은 결과에 접근하려는 목표를 갖고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을 얘기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 그래서 규모는 인적자원 시스템이나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하나 차려요 이거는 부에 추어져서 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전시켜서 하나를 열고 2호점을 열고 3호점을 열고 5호점을 열고 10호점을 열고 100호점을 열고 1000호점을 낸다고 생각해서 대풀이를 계속하는 거죠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이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대풀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규모가 형성되고 이 규모를 통해서 나는 빠르게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대풀이 뭐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신경쓰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개 20개 50개 가 돼서 내가 거기서 나온 수리를 가지고 관리자를 이제 임명하고 하는 순간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점점 밀려나가게 되면은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고 엠제이트마코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할지 모르겠다 나 성공하고 싶은데 대체 뭘 해야지 내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가게 카운터에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은행에 전화했을 때 거칠 수밖에 없는 뭐 1번 두루세 2번 두루세 5번 두루세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응답기 이런 것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해결한 그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서 막대한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런 거 되게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누가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을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잘 홍보할 수 있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먼저 할 수 있죠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로 생각해서 딱 봤더니 누가 이미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적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누구도 아직 뛰어들지 않아서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미 누군가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기회를 받다는 거고 이건 시장이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내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랄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정말 천재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필요치 않다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실행 행동 그래서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 물어본다면은 그 아이디어를 최초 생각해낸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런 숨겨진 욕구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더 자주 충족시켜서 그것을 크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불편한데 이거 누가 좀 안 해주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우리 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불쾌했던 거 짜증났던 거 화가 났던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돈 벌 게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남들이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 얼방지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엠제이트마크가 아주 쉽게 제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가 정말 싫어 나는 뭐뭐를 정말 안 좋아해 뭐뭐를 짜증나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지 난 정말 이런 게 정말 소원이야 이런 말들을 잘 주목하세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눈과 무의식을 뱉잖아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발견하시면 빠르게 행동하셔서 그 기회를 꼭 잡으셔서 부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기회 발견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경제적 자유라기 보다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이루는 4단계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제이 드마코가 말하는 이 네 가지 4단계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엠제이 드마코가 우리에게 어떤 4단계 방법을 알려주는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추월차선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월차선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삶 그런 것들 원하잖아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가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바로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월차선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되고 이건 수단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추월차선이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목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자기계발소의 공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원하는 삶이 대체 무엇이냐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처음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가 분명해진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4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목적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지 목적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생겼을 때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200억 300억 1000억 2000억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이 만약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살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신이 꿈꾼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게 자유가 주어진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한번 정해보세요 일단 정하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시는 정의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200억이 있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은 맨날 해외 리조트 다니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은 비영이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아 나는 뭐 자유가 생긴다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비영이 단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아니면은 해외에 가보지 못한 곳들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써보시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비용 단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아 나는 굉장히 큰 2층집에 살고 싶은데 그 큰 2층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시면은 이제 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용 계산은 완전히 순 여러분의 그 돈이어야 돼요 세금이라든지 보험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거 연봉을 1억 번다고 해서 1억을 다 내 주머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매달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내 꿈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뭐 저택에 산다고 해볼게요 2층집 저택에 산다 이러면 관리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한 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다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지가 생기죠 내가 천만원이 한 달에 나가야 된다 뭐 저택관리비로 뭐 한 달에 천만원 나간다 이러면은 최소 천만원 이상은 버려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 비용에서부터 그러면 이 목표 비용 목표 그 수익 금액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온 시스템과 사업산 수입 목표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엔젤드머커가 얘기해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목표액을 계산하려면은 여러분의 순생활비에 12를 곱한 후 5%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 라이프스타일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달에 300만원이더라 라고 한다면은 300에다가 1년 12다니까 12를 곱하는 거예요 3,600만원이죠 여기에다가 0.05 5%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5%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최소 수익률이란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뭐 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05 5%로 나눠주면은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 목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만원으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30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0.05 하니까 7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 7억 2천만원 나는 7억 2천만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산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먼저 무엇인지 일단은 상상을 해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달 비용들을 계산해보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내가 매달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행값에 해외 숙박비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목록화해서 리스트로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한 달에 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12달 동안 하셔야 되니까 곱하기 12를 하신 다음에 0.05로 나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되는 그 수익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니까 책만 읽으면서 사는데 필요한 돈은 다행히도 얼마 들지 않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300만원 정도면 제가 먹고 유튜브 편집 들어가는 비용도 쓰고 하면 3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2 12달 하면 3600만원이 나오고 이것을 0.05로 나누었더니 7억 2천만원 정도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라고 엠제이 드머커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목표 수익금액이 나왔잖아요 저는 7억 2천만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벌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현하다라는 항목인데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엠제이 드머커가 이걸 얘기해요 눈앞에 놓인 3마일이 아니라 3피트를 바라보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라 그러니까 너무 먼 너무 먼 목표 저는 7억 2천만원이 되나요 7억 2천만원이라는 너무 큰 목표 말고 한 달 10만원 이것부터 일단 늘려보자 만들어보자라는 그 작은 목표 단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정상을 바라보면 아 저렇게 높은데 언제 올라가 이러잖아요 설악산 올라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악산 엄청 높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그때 정상을 보면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중간까지 올라가고 말까 이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 정상만 바라보면 지대가 겁먹어서 아예 등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상 정상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주목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다보면 어느새 상 정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목표 수익 금액 그것만 바라보면 내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그래 내 목표 수익 금액 이 정도야 그러면 일단 당장 10만원씩 사업 시스템에서 뭔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되면 10만원이 15만원 되고 15만원 20만원 되고 그게 50만원 되고 100만원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발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게 쪼개서 그 차례차례 작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삶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엠제이 드머크 이렇게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건 뭐야 이게 언제 뭐야 25센트씩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엠제이 드머크는 아직도 이 방법을 쓴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 돈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당장 100원짜리를 저금통에 넣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원되고 5만원되고 10만원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을 완전 자유롭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엠제이 드머크가 알려준 추월차선 방정식을 딱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법도 소개해드렸죠 그 방법도 적용하는 순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엠제이 드머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의 책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4단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엠제이 드머크 이야기 4단계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하루빨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랑 오랜 시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부자될 방법 부자될 곳을 좀 발견하셨나요 아마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아 이런걸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MJ 드마코가 다른 사례가 아니고요 본인의 직접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요 MJ 드마코는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들의 불평을 장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와서 이런 불평을 한다 하면은 그 불평을 하는 고객들은 적잖아요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불만을 표시하면은 MJ 드마코는 열 명 정도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가 불평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상한 고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MJ 드마코가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그 수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다면은 한 열 명 정도는 그런 비슷한 불만들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그 고객들의 불평 불만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고객의 불평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즉 그 고객이 불평하는 그 곳에 우리가 사업을 해볼 만한 것들 사업의 기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의 불만들을 쭉 유형을 해보면요 MJ 드마코가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VH월차스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불만 유형은 변화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꾸면은 거센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나 제품들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이죠 이 코카콜라가 제조법을 바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뉴코크라고 해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죠 그때 고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해요 결국 코카콜라가 그 고객들을 반발해 못 이겨서 다시 원래대로 제조법을 바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공한 서비스에서 그게 뭐 업그레이든 뭐 좀 변화를 주든 어떤 것들 간에 변화를 일으키면은 고객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코 역시 실제 자기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바꿨는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불평 변화에 대한 불만들은 주어지는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해결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바꿨어요 만들어서 바꿨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좀 색깔이라든지 디자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디자인 별로예요 별로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불평들은 생각보다 이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이 불만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만 유형은 기대로 인한 불만이 있습니다 기대로 인한 불만은 여러분들이 고객의 기대를 부정적으로 저버릴 때 발생합니다 부정적으로 저버린다 부정적으로 저버린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라고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의 기대를 부정적으로 저버릴 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 고객들을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사달라고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구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그런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 고객들은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실패했거나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나 제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그것을 너무 과대 뭐 터무니없는 광고를 한다거나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 그 마케팅 전략 그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그 잘못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비스나 제품을 제대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너무 지나치게 기만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그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드시거나 마케팅을 너무 기만족하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식당에서 생선조림 사례가 나옵니다 식당에서 생선조림을 주문했는데 생선이 덜 익어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체도 아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냐 불만해요 벌써 가득 차잖아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선을 그 덜 익은 생선이 덜 익게 된 뭐 원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생선이 덜 익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요리사가 요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주방의 조리 공정이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마케팅 정보 혹은 상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시면은 여기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그렇게 덜 익어서 나오는 레스토랑이 옆에다가 내가 정말 제대로 제대로 잘 익힌 생선구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만든다면은 타이노링크 레스토랑에 가던 손님들이 다 내 레스토랑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불만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제육볶음을 파는 음식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와서 여기 소주 안 팔아요? 여기는 이제 소주를 안 파는 레스토랑인 거죠 여기 소주 안 팔아요? 소주랑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손님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열 명 스무 명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든 제육볶음이 소주랑 아주 잘 어울린다 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주를 찾기 때문에 소주만 제공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대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정말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고객들의 지속적인 욕구 니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제공하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분이 캐치하시면은 바로 사업하시면은 돈을 버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거짓불만입니다 거짓불만 거짓불만은 뭐냐 은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분들의 잘못으로 이물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좀 잘못된 약간 거짓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의득을 갖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제3자가 혹은 그 고객이 이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불만들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백만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부당하게 한 몫을 챙기려는 수백 명을 마주하게 된다고 엠제이 드마콘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만나면은 한 번 정도는 아량을 베풀고 여러분들의 입장 저 같은 건 레스토랑의 입장을 잘 설명한 뒤에 고객들을 납득시키면은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넘겨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빌 코스비 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모르지만 실패로 가는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런 욕구나 니즈나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음식을 제공했을 때 이 음식이 짜다는 사람도 있고 싱겁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특정 소비계층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일단 그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음식을 내놓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면은 거기에 우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제가 제공했는데 그 음식이 싱겁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간이 딱 맞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그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더 짜게 만들 경우에는 적당하게 간이 맞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에게 또다시 불만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릴 수 있도록 소금 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건 좀 싱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금을 쳐서 자기가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돈을 내고 싶지 않아 이런 불만을 내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를 면접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면심 하시고요 그 불만들 속에서 형편없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업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아따 이런거 너무 불편해 아 이런거 누가 좀 해소도 안 시켜주나 아 이런거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그 무시적 나오는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업을 좀 시작해보시면 아마 사업이 훨씬 더 쉽게 접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곳 네 가지 바로 여러분들의 불만들 여러분 주변의 불만들을 잘 들으시면 불만의 유형 그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길 찾으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엠제이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스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무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제 양이 많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1편으로 소개해 드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2편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의 추월차선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읽어왔잖아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에서 엠제이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스무 가지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그리고 습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공식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엠제이 드마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여섯 달 1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히 소개해 드렸죠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런 공식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삶의 선택이나 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뭐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믿어왔을 뿐인데 부가 엄청나게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하고자 하는 추월차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혹시 이 추월차선 방정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부자가 되는 방법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 혹은 과거의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고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 방법들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은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을 계속 고집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많은 나이에 80이나 90이 되어서 부자가 되거나 혹은 그때까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젊었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하지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멈춰서 바꿔라 입니다 멈춰서 바꿔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이제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잘못된 지도를 따라서 막 길을 가요 근데 이것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 그냥 길을 가던 것을 멈춰야 바른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법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각들 지금까지 해오신 선택들을 모두 멈추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껏 해오던 일을 멈추시는 거 아 내가 잘못했 거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멈춰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주말을 기다리면서 영혼을 파는 것 멈추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뮤추얼펀드가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주 5일 동안 일하고 2일 동안 주말에 쉬는 이런 회사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하고 부자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뮤추얼펀드 이런 것에 투자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시고 바꾸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는 것이 추월차선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엠제이 드마코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느리게 부자되기를 엠제이 드마코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느리게 부자 되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들 20대 30대 타야지 멋지고 뭔가 좋은 거지 80, 90 힘도 다 얻고 몸도 약해졌을 때 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행차선 즉 천천히 부자되기를 당장 멈추시고 추월차선으로 가라고 엠제이 드마코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시간을 줄 활동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된 시간을 자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업 체계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자유를 빠른 시간 내에 얻으실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엠제이 드마코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변수를 통제하라 입니다 변수를 통제하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하고 제약이 없는 수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세행차선 부의 방정식을 보면 시간 제약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빠르게 부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갉아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열중하셔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섯번째는 자산과 소득입니다 조직화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부의 초차선 읽으시면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뭐 주식에 투자해야지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의 초차선은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 부의 초차선에서 엠제이 드마커가 결국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요 사업하라는 얘기에요 나 대신 일을 해줄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직원들을 뽑아서 그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그 기업이 대신 일하게 하고 나는 내 시간 내 자유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은 그 기업에서 벌어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화하고 뭔가 그것을 매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과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1센트 단위로 쪼갠 후에 바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목표로 하는 삶의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보고 현실화하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옛날에 한 번씩 해외 리조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저 뭐 조그만 땅 사가지고 거기 단독주택 짓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된 비용에 따라서 내가 목표로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를 딱 정해 놓으시면 즉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하나하나 1센트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시면 그것은 현실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항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치는 바로 여항력입니다 여항력을 존중하면 여러분들은 부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항력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 명한테 영향력을 미칠 때랑 여러분들이 열 명한테 영향을 미칠 때랑 여러분들이 만 명한테 영향력을 미칠 때는 그 소득의 수준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가지고자 실력을 키우시고 그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시고 영향력을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필요성을 충족시키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조종입니다 삶에서 항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서행차선 이론 추월차선 이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월차선 이론을 선택하고 그 추월차선을 달리고자 추월차선을 여행하고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헌신은 여러분들의 과정을 형성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행차선 이론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아무리 헌신을 해봤자 그 결과는 결코 큰 부 큰 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월차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시게 되면 큰 부를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그 조종을 잘하셔야 된다고 엔제이 스마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열 번째는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구조를 추월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서행차선의 불확실성을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서행차선의 사업인지 추월차선의 사업인지를 한번 명백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추월차선 사업이 아니고 서행차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고 추월차선 사업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제이 스마코는 주식회사 소규모 회사 유한책임 회사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은 아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게 추월차선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좀 봐주시면은 아마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큰 돈을 빠르게 버는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 사업이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를 아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1편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20가지 중 10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20분까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 2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길고 긴 부의 추월차선의 마지막 리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끝 마무리까지 잘 마치시면서 이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엠제이 드마코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온전히 다 흡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요 제 영상들은 보조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영상이 이어서 어 열 한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열정과 목적입니다 사업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윤곽을 그려줄 돈 이와 함께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끌 열정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들을 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목적을 정확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정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과 열정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사르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열정이 있다 이 얘기는 막연하게 내가 이걸 좋아해 사랑해 애정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나 이 부분에 열정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불사를 정도로 말이죠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정과 목적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은 졸업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그건 교육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책도 보지 않고요 어떠한 배움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죠 그렇게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추월차선으로 나아가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학습이라는 것은 졸업이 끝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 외에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내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학습을 해서 계속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 세 번째 열 세 번째는 차선입니다 차선 여러분들은 추월차선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서행차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추월차선으로 진입하려면은 필요성과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 혹은 큰 부자가 되려면은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엠제이 드마코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깜짝 놀랄만한 발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애물단지 서비스의 허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없지 이런 서비스에 있었으면 좋겠네 라든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어떤 분들이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애물단지 서비스의 허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추월차선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번째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은 여러분들의 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가계부 잘 쓰고 제가 뭐 어디에 지출하고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월급 누가 정합니까 그것들 다 직장 상사라든지 기업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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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 가격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거죠 내가 500만원 달라고 해서 그들이 500만원 주진 않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통제권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재정계획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격 측정부터 마케팅 운영까지 여러분들의 기업을 만드시게 되면은 모두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럼 이건 통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기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셔서는 빠르게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열 다섯 번째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분이 제공하시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배고 고픈데 어떤 사람이 라면을 주겠대요 그럼 난 라면값을 지불하고 라면을 사 먹겠죠 그게 필요한 거죠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자할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J. 드마크가 말하는 필요의 개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돈을 뒤쫓아서는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서는 내가 큰 돈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사막에서 생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말라서 그 생수를 비싼 값에라도 사서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줘도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런데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필요의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빠르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의 개명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MJ 등록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서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카페 운영 시간 내내 내가 거기 카페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시간과 이 사업의 시간이 합쳐진 거예요 분리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천만원을 벌든 이천만원을 벌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카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카페에 얼메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할 때는 이 시간의 개명 내 시간과 사업의 시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믿을만한 사람을 써서 그 카페를 맡길 사람 찾았다 이러면은 그 카페의 시간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총 500만원을 벌어서 500만원을 그 카페에 운영하는 그 알바생 점주한테 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500만원을 그 점주가 가져가고 천만원을 내가 가져감으로써 아무것도 안해도 천만원이 들어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화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J 드마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수동적인 소득을 만들라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시간의 개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일곱 번째 복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개명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복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시스템을 복제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를 개발한 회사죠 윈도우즈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윈도우즈를 하나 더 생산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즉 복제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렇게 복제가 쉽다는 얘기는 뭐죠 규모를 키우기가 쉽다는 거죠 CD를 한 장 찍는 거나 백 장 찍는 거나 천 장 찍는 거나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빠르게 불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 내가 어떤 돈가스집을 차렸는데 이게 되게 잘 돼요 이것을 나 혼자 버려봤자 뭐 하울에 돈가스를 팔아봤자 몇 점에 팔겠어요 하지만 이 돈가스를 제조하는 시스템 이것을 만약 복제하기 시작한다면 전국에 천 개 이천 개 돈가스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하나의 돈가스집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이천 개의 돈가스집에서 받는 수익 로열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제 규모의 개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엠제트마커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시장의 규모를 꼭 먼저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시장에 들어가면 복제가 쉽더라도 그걸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복제의 그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열여덟 번째 성장 여러분들의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경쟁해서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과 차별화할 포인트가 없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내리면 그만큼 이윤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나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 얻는 건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하셔서 그 사업을 크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아홉 번째 출구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추월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온 시스템을 통해 얻는 완전한 소극성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추월차선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소득이에요 내가 뭐 시간을 투입하고 신경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나는 여기서 시간을 분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를 경제적 자유 즉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나를 살게끔 만들어줄 것인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출구 전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20번째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만드셨어요 이 추월차선 공식에 따라서 그 사업을 확장시켰고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복하시면 부는 또다시 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고 사업에서 은퇴하고 또다시 큰 돈을 벌고 이것을 반복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월차선 M.J. 드마커 말하는 추월차선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저 그것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장애물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할 뿐입니다 변명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월차선에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수많은 변명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래서 안될거야 하지만 그 변명들을 들어봤자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명들을 듣는 것을 그만두시고 바로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럼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리시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VH 추월차선 긴 시간 또 함께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VH 추월차선 읽어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이제부터 실천하셔서 VH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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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